자 그럼 오늘의 림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릉부릉! 이야호! 가자. 너글개글 너글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많이도 했다. 자 다음 화마 2 가보죠. 크로몬은 불타오르는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 타격 없이 걸어오는 귀도의 모습에 수감자들의 진력은 한숨에 꺾여간다. 자! 30까지 올린! 내 수감자들의 맛 좀 보여주마! 뒤졌다 귀도! 어! 들어오자 가자 이거 무슨! 지금 내가 진정해! 아 진정해! 울지마! 얘 왜 이러는 거야! 아니 3장 왜 이러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니 품은! 도시대! 도시대 그러는 건데 제발!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야 너! 진정해! 희씨! 애 좀 말려줘봐! 희씨 제발 애 좀 말려줘봐! 미쳐 저지할 새도 없이 싱클레어가 사라진 크로몬을 뒤쫓아 달려갔다. 하지만 그 싱클레어가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속도로 무기를 휘두르며 자신을 붙잡은 자의 머리를 박살낸다. 미쳐 단발마가 나올 수도 없이 신문가는 땅으로 털썩 쓰러진다. 대열을 짤 때는 대개 맨 뒤에만 고수하던 싱클레어가 돌발 행동을 하는 건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뭐야? 너 이럴 거면 왜 여태껏 뒤에서 꼼지럭거렸냐? 야 그렇게 아니라 진정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줘야 될 거 아냐! 너! 잘 싸웠는데 왜 안 나가 싸웠어? 이렇게 하면 어떡해! 희씨! 본인은 그대들의 숨을 못게 한 기억이 분명하게 있다. 조용히 해라! 이 자식아! 허리 반으로 접어주마! 딱 기다려다! 두개골의 틈새로 흘러나온 뇌 조각을 똑똑히 보았다. 아 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이게 N사 애들 다 미친놈들이에요 진짜로? 아니 목과 망치 들고 있는데 다 미상한 애들이야? 그러나 그대 이 단들은 지금 땅을 밟고 본인의 앞에 서있고... 으어? 넌 뒤졌다 진짜! 귀도! 오히려 터무니없이 멀쩡히 서있는 건 그쪽 같은데... 근데 진짜 이 그레고르 형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아 진짜 이 사람 상식인 라인이다. 리얼 상식인 그 자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귀도라는 자는 수감자들 사이에 서있는 나를 찬찬히 바라본다. 그리고는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귀하. 이단의 머리인자여. 네가 뭐라는 걸 다 알아들었다고 해?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아 인마? 나랑 밥을 먹어봤어 뭐 해봤어? 싸우느라 가봤어 뭐였어? 안 드시게 끄덕어내는 걸 이렇게 게을봤거든요? 필시. 후두를 패겠습니다. 귀하가 신봉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 틀림없군. 그러더니 수많은 못에 박혀있는 시체들을 고개짓으로 가리킨다. 처자들은 불결한 몸으로 신성의식의 중심지에 침입을 허는 대죄를 저질렀다. 크... 그럼 귀도랑 싸워놨고?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런 풍채를 가지신 분들이랑 싸워나가면 되게 곤란할 것 같은데? 아니 성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에? 성님! 하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그 어느 작품이던 간에 약간 2단 신문관 약간 종교를 믿는 애들이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닌가? 이거 하하하하하하 진짜 아니 어느 작품이던 간에 뭔가 2단 신문관 2단 밖에 있으면 다 미친놈들임 일단 2단 밖에 있으면 다 미친놈들임 하여 그대들이 참회하고자 하고 마음을 씻어낼 수 있다면 우리 망치는 그대들을 용서할 용의가 있다 지들 마음대로 용서를 해요 일단 애초에 죄가 있다고 씌워두는 거야 죄가 있다고 씌워두고 니들이 잘하면 봐줄게 애초에 죄가 없는 애들이 데려가서 무슨 죄가 있냐 가스라이트 진짜 미쳤어 진짜 아니 진짜 이씨 그러니 유혹을 마주한 불쌍하고 어리석은 죄인이여 그 거짓된 기적을 뿌리치고 빠져나와 내 앞에 무릎을 놓이도록 하여라 말은 근데 또 잘해 말은 또 간결하게 잘해요 겨울받게 어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다들 나한테 현혹되고 있던 건가? 나만 몰랐네 내가 그렇게 매력 있는 건가? 근데 매력 있긴 해 맛돌이긴 하잖아 이거 얼굴 봐봐 인현대 어? 심지어 양복도 이렇게 쫙 삐입었는데 어떻게 그 맛돌이가 아니냐고 다들 와서 그냥 어머! 저 친구 마음에 좀 드는걸?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저 친구 내 걸로 삼고 싶다 약간 다 이 생각 드는 거야 지금 도련 어색해져서 분위기를 깨보고자 불어 농담을 던져보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나 좀 웃어주지 좀 얼굴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고요? 성훈이 그게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안태씨 저자의 말은 당신을 모욕한 거잖아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라고요 이씨 좀 참아봐 이씨 좀 참아봐 아이 참 근데 니들도 나한테 종종 시계 대가리라고 놀리잖아 그거랑 다르잖아요 심지어 저는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 너 왜 말 끊어 임마 이스마일이 시긍덕거리며 말을 삼킨다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라고 한 적이 있는 거지 진짜 그죠? 어 그렇게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본 거야 너 했지 이 새끼야 그럴듯한 말만 대충 질러버리면 다 되는 줄 아나 본데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빠져나와야 할 놈은 너의 가면증이 머리가 멀쩡하게 달려있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냐? 기회는 충분하게 제공하였다 여기서 내가 오늘 얘 패나요? 제발 좀 패기 좀 해주세요 그대들 또한 매달리고 꿰뚫린 자들과 다를 바 없군 이제 곧 얘가 매달리고 꿰뚫리죠 나는 뚜드려 패겠습니다 나는 앵보 널 팰 자다 지는 작게 충성하여 이단의 몸을 꿰뚫는 대압을 맞는 도구 근데 이놈의 그 지는 자가 뭔데? 대체 뭘 뭘 지는 뭘 진다는 거야 얘? 내 너희를 못에 깨어 흙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게 하리라 아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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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는 약간 인간의 그 범위를 좀 범주를 좀 벗어내는 애들을 아예 그 흙조차 닫지 못하게끔 하는 놈들이군요 죄를 참여하지 않는 자 하아 야 그 개같이 긴 시비는 언제 끝나냐 갑자기 희씨 개호감인데 진짜 오늘 갑자기 왜 이러냐 희씨 마음에 드는데요 이 친구 야 레스비 가져와 한 박스 박스채로다가 이 친구 지금 호감적 야무지게 지금 살살하고 있는데 기분 좋은데요 오늘 어 흙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리라 흐하하하하하하하 어 삐졌는데 어 귀도 빚을게 귀도 살짝 삐졌죠 지금 얘가 갑자기 나왔고 멋있는 말 다 끊어먹으니까 귀도 빚을게 음 바로 빚었죠 자 으 귀도 하 남자 팬다 구타 한다 자 패러 갑니다 30렙 지는 자 30렙 싱클레어 잊었어 들어와 정화 용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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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아드립니다 용차 바로 폭발 사산시켜버리구요 그렇지 쌀아 쌀아 쌀아버리구요 니들은 뒤졌어 히스타바라타 같이 뒤졌어 들어와 시동 걸어볼까 용차 그렇지 도웅 30렙까지 올린 보람 있다니까 히스타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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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죠 그냥 썰어버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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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아 그래 어 동키 살짝 실망할 뻔 히스타밙 으하하 이스 이식들 휘파란 irony 아니 크로마 휘파란 그럼보쎔 무네데 앰 이스 Africa 못해 감Watch tut 셋 안 내 앞을 날때는 없 connectivity 내가 == 불러제로 흐 대инов 그래서 이들이 Imagined 드라이디 다 능력 흥 흥 kos 그래도 휘파람 분다 아니 크로몬 휘파람 그만 부셈 뱀 나와 잠깐만 아 충전됐다 뒤졌어 돈키는 차원을 뺀다구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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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돈키 이겨 앗 썰어버리고 괜찮아 안 아파? 안 아파?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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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치 망치망치 돈키는 차원을 뺀다구 자 썰어드립니다 차원 절단 해드립니다 그렇지 카카슈도 얘기했죠 난 번개를 자른다구 그렇지 그렇지 자 가보자 찔러 한 번 찔러주고 진동 싹 진동 싹고 이러게 가야겠다 잠깐만 싱클레어 이씨 하하하하 야 너 왜그래 나 애고있냐 아니지 아 아 다 취약됐네 큰일났다 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흥내줘 싱클레어 못 건들게 해 메네라 됐다구 하하하하하하 아니 싱클레어한테 메네라라니 뭔소리 하는거야 용쳐 꽉 쥐어줍니다 그렇지 반탕 해볼까 나 충전 왜 이렇게 많이 쌓았지 잘 쌓였다 아 나 이럴줘 오오 용쳐 그렇지 자 한건 했고 굿 흥 자 한건 했고 비도 기삼아 넌 진짜 디저스 비도랑 싸우는게 누구지 아 근데 이게 나아치기 아까 아깐 아쉬운게 어 하하 오마에 죽여주마 오마에 죽여주마 가자 용쳐 용쳐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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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감히 자 음 싱클레어 지금이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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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쳐 이거야 우리 이거 보려고 한거야 땅도 많이 필요없어 저거 우리 저거 보려고 한거야 찌릿찌릿 그렇지 날아버리냐고 대충 애들 이제 막 그 스택 쌓고 하는거 좀 이제 좀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재미가 있구만 재미가 있어 그냥 쥐어버리자 말은 던질을 하게 하면서 애들한테 소리를 맞는거 기분이 어떻니 이 친구야 어 뭐야 어우 너무 잘나는데 귀도 왜 머리 뚫려있냐 쉽지 않음 어 마침내 육중한 소리와 함께 귀도가 쓰러졌다 과연 저자가 진짜로 숨을 거둔거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지만 우리에겐 그 자의 투구를 벗겨 숨까지 확인할만한 여력까지 남아있지 않았다 어휴 너 왜 이러는거야 씽 대박 정신 차려 모든 사람들이 널 아껴주고 지켜줘야되는데 왜 이렇게 된거야 싱클레어는 이미 죽은 신문관의 시체를 창으로 반복해서 찔러내고 있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짓물러진 시체에는 키와 장기들이 곤죽이 되어 널려있었다 싱클레어 진정해 진정해 지켜주기가 좀 힘든데 이럴 때마다 눈앞의 시체외에는 어떤 것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듯했다 간간히 분을 못 이겨 헐떡이는 소리와 거기에 섞여 홀려오는 미약한 흐느낀만이 들려왔다 내가 자꾸 죽일거야 혀 오오오오호호오호오호öm 왜이래 부모음 개자식들아 아 좀 시발자랄아 진짜 얘한테 왜그래 말려야한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도 쉽사리 나서지 못했다 눈에 아무것도 배지않는 상태라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정신 차리게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참 간단하네 동키! 넌 시체 자루에 있던 거 아니었어? 뭐야 얘 얘 말해 얘 갑자기 슥 들어가고 목 탁 치나? 맞네 바닥에 때려 눕혔다 그리고는 쓰러진 싱클레어를 싱클레어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꽂아넣기 시작했다 여기 단태 속으로 그 생각하죠 아 뭐 저거 좋긴 한데 저러다 죽으면 내가 또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 뭐 앞뒤도 안 보고 그냥 달려드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주먹질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이거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리얼 맑은 눈에 과겠네 아 이 정도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냅둬 분뇌나는 싸움 어허이 로슈 이래튼 도와줘야지 뭐해 얘 진짜 어떻게 하면 좋니 그냥 먼지가 사납게 피어올랐고 이내 동키호테의 주먹질이 멈췄다 어떤가 정신이 좀 드는가? 야 이렇게 패놓고 야 이제 정신이 좀 들어? 헤이 정신이 좀 들어? 풍은한테 이렇게 하라고 야 사람들은 마음 멘탈을 그렇게 갈갈이 찢어놓고 이제 정신이 좀 드냐? 아이고 아파서 우는 건지 이제 정신 차려서 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 울고 있죠 미안하네 나도 종종 흥분이 몸을 잠식하면 고삐이른 말처럼 날뛰곤 했지 잠깐만 우리 동키 사과할 줄 아는 아이였어? 우리 애 사과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근데 왜 여기서 왜 그랬어? 강남역에서 왜 그랬어? 어? 조용히 있으면 내가 그 갤리만지 타준다 했잖아 그럴 때는 내 옛 친우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나를 두들겨 패곤했다네 아 하하하하하하 그렇게 해야만 정신이 드는 때도 있는 것 같더군 그 그렇긴 하죠 미친 개한테는 내가 약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긴 해요 아하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 씨하고도 친구 관계라는 거죠? 뭔 소리 하는겨 갑자기 이스마엘 정신 안 차리지? 아이고 희씨랑 지금 나에 대한 그 이미지가 희씨랑 지금 바뀌겠어 진짜 이러다가 얘 어쩌면 좋냐? 어허 로자 그 고개 흠 흠 흠 아 왜 이렇게 슬프게 울어 허허 아 왜 이래 품은 그 와중에 잘 그려갖고 덜 받아요 얘네 잔뜩 피떡진 싱클리의 얼굴에 눈물이 방울박을 맺혀 흘렀다 흠 흠 가만두지 않겠어 아 근데 진짜 분노에 미쳤다는 말이 딱 이 느낌이 맞겠네요 우리 싱클레어 PV 볼 때 마지막에 그 욕짓거리 뱉는 거 보고 얘도 이제 제정신이 아니겠구나 했는데 흠 근데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됩니다 싱클레어 분노 인정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말리고 하면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최고의 복수는 용서가 아닙니다 최고의 복수는 끝내주는 복수예요 알았죠 끝내주는 보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크로모로 향한 끝내주는 보복을 제가 들어가야겠죠 우리 집으로 가서 그 개새끼한테 말뚝을 쑤셔넣을 거예요 그렇다면 야 우리 응애들은 이거 듣지마 어차피 오늘 성인방송 걸어놨어 응애들 하지마 듣지마 이거 욕도 하는구나 이 게임 으응? 그리고는 흐느낌에 물들어 제대로 된 말이 들리지 않는다 안았다 그렇게 한참을 들썩이던 싱클레어는 이내 진정이 된 듯 얼굴에 손을 올리고 조그맣게 말을 시작했다 더 맞긴 싫으니까 그죠? 여기서 더 맞으면 곤란하거든요 이제 더 맞긴 싫으니까 이쯤에서 멈춰야 돼 전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아니 우리가 있잖아 그때는 저들이 못과 망치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뭐야 저렇게 많은 인원으로 공공연히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땐 진짜 리얼 시접장 시접장 자자자자자 그냥 양아치였어 그냥? 시정잡혀였어 그냥 그냥 그때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잠깐만 나 너무 충격해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그냥 동네 양아치였잖아 이거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심하네 자기들을 망치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둘씩 마을에 들어서더니 이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미국의 KKK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원래 막 되게 무서운 조직처럼 돼 있는데 걔네들 그 종교 그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단계가 무슨 워리어 위저드 드래곤 이연벽단단 말이야 어? 알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깡패였어 근데 어? 아 우리 그냥 개 깡패라 불리는 거 좀 별론데? 양아치라 불리는 게 별론데? 안되겠다 멋있는 이름을 달자 뭐가 좋을까? 그래! 못과 망치 어때? 나 이 느낌 아니야 미친놈들 이거 그저 브랜드의 이미지 됐어 꼬맹이 거기까지면 됐어 어휴 야 두드리 맞았다 그래 이쯤 맞았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로자 말이 묵묵하게 그 애의 등을 두드려주고 있었다 하 로자 누나 가면 갈수록 진짜 하 진짜 곱다 고와 하하하 아휴 곱다 고와 진짜 아직도 생각하곤 해요 나쁜 꿈속에서 아직 깨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진짜 어떡해 내일 아침마다 잠에서 깨서 눈을 뜨기 전에 항상 어허! 1등 신부감이라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냥 완벽한 거야 나는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왠지 알아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알겠죠? 이번만큼은 익숙한 우리 집의 천장이 나오지 않을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 크롬은 내가 몰랐잖아 그래갖고 내가 전여친인 줄 알았지 촉 좋은 줄 알았지 나도 촉이 안좋았을 뿐이야 아휴 시클레어 어린 나이에게 개고생을 하는 거야 이 게임은 다 애들이 어? 그는 거기까지 말하곤 하염없이 계속 울었다 기다려주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 울고 싶을 땐 울어야 돼 울고 싶을 땐 울어야지 음 완전 아가야 이야 이 정도면 너무 성공적인데 추가보스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엔사 이거 진짜 얘들 어떡하면 좋냐 그래 여기 그 이미지 이거 이거 동키가 이거 싱클레 접해놓은 거 넣으면 어떡해요 마음 아프게 에? 이거 뭡니까 이거 자 3-19 지른자 싱클로 다 그죠? 당연하죠 크로머 머리 꽉 쥐기 들어갑니다 나쁜 꿈 겨우 기도를 물리쳤지만 싱클레어는 힘겨워한다 가늘 수 없는 죄책감이 끊음없이 그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 같다 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라 자 크로머 이 녀석 크로마도 아니고 넌 뒤졌어 근데 잠깐만 출혈이랑 못을 박네 엔사의 못 속박 이런 거 같은데 응 어림없어 죽여버릴 거야 이리와 충전 한번 하죠 지동 걸어볼까 용 용차 잊었다 이리와 컴온 데이지님 만원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돼 형 그렇지 갈아버리자고 용차 썰어 썰어 왜 앞면이 안 나오는 거야 동키 이 새끼 이 새끼 지금 아까 싱크패러가 힘 다 뺀 거야 뭐야 어? 뭐야 얘를 얼마나 힘주고 뺀 거야 으응? 으응? 정화 그렇지 랩을 배우길 잘했다 잘 패네 찔러주고요 지지민 어휴 드런치 싱크패러 하주가라 어휴 싱크리 든든해 그냥 어 싱크리 든든해 좋아 어느 정도 이제 충전 썼으니까 쓰읍 하여간은 모을듯까지 모아보자 여기서 충전을 4를 취한다고 하면 차원배기를 가는 게 맞는데 어차피 다음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동 걸어볼까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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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어휴 정신력 관리 잘 된다 던진 다음에 아휴 어 뭐야 던지고 끝이야? 흠 어? 롱 아이고 새끼가 일로와 자 썰어주고요 썰어버리고요 자 썹니다 다져주고요 찔러주고요 찔러주고요 또 썰어주고요 뒤졌다 지랄 시동 걸어볼까 확실히 지는 자가 그게 좋다 지는 자랑 쥐어진 자였나요? 쥐어질 자였나요? 어? 나 좀 헷갈려 쥐는 자랑 쥐어들 자랑 뭐가 다른거야? 또 펜다 쥐어서 들어올렸다고 해서 쥐어들자인거야? 아, 후계자야? 뭐야? 지금 이 구도 그러면 딱 그거야? 설레는 구도는 아무리 애정픽이라지만 이제 그 이제 그 정도라는게 좀 있을텐데 아, 이게 마냥 그 아, 그래도 잘생겼고 뭐 좋잖아, 그죠? 맞돌이잖아 우리 형 봐줄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그지? 어허, 벌레시기라니 나가 이 녀석 나가 너 옷을 안겨, 뒤질래? 자, 3-20 지하통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클레어는 우리를 지하실로 안내했다 지하실에는 수상한 통로가 이어져있다 엔사 파견원들이 만들어놓은거라는 하우스트의 추측이 있었다 바로 갑시다 그래, 치어리다 같은거야 우리는 불타버린 집안으로 들어갔고 싱클레어는 우리를 지하실로 안내했다 그 지하실의 문을 열자 아, 여러분들 워닝! 워닝! 이 게임! 프로젝트 문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 뭐야 별거 없잖아 아마 여기 막 새 시체 걸릴거일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래, 합 잘하기네 어딘가로 이어져있는 기다란 지하통로가 드러났다 이런 곳에 지하통로가? 아마 제 짐작이 맞는다면 이 통로가 로보톰이 집으로 이어지는 통로일거에요 여기가 K사 그 지네, 지대 아니잖아 그럼 K사랑 L사랑 아, 어차피 그거였구나 어차피 에너지 사는거니까 그치? 지하실에 대체 왜 이런 수상한 통로가 있는거야? 모르겠는데요? 원래는 없었어요 아, 에? 뭐? 그럼 우릴 어떻게 알고 지하실로 안내한건데? 아니 근데 히씨가 진짜 3장 와서 좀 호감이다 그러니까 상황 정미랑 내가 궁금한걸 다 물어봐줘 어 나침반이 북쪽 방향에 이끌리듯이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었던 것뿐이야 뭔 소리야 모르겠는데? 하나도 모르겠는데? 에? 아니 싱클레어 왜 이러는거야 오늘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니 3장때 싱클레어 이렇게 이렇게 변하는거 좀 심하잖아요 저희를 가지를 향한 나침반으로 쓰려고 데리고 다니는거 에? 싱클레어는 파워스토를 조용하게 쳐다봤고 잠깐만 그럼 수감자가 이끌리는 곳에 황금가지가 있다는 뜻인건가? 어 이게 무슨일이야? 익명님 고맙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대답을 하는 대신 물 흐르듯 지나와 지하실의 문앞에 섰다 재질을 보아하니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군요 어 이거 되게 어 그럼 그라 그럼 수감자를 얘네로 굳이 특정지어서 모았던 이유는 얘네가 황금가지랑 연관이 돼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아온 거겠네요 그쵸 그쵸 어허허허 오케이 오케이 뭐 그렇죠 짧은 길은 아닐거에요 그들만을 위한 통로인 만큼 적들을 마주칠 가능성도 다분하겠죠 하아 그러면 언제 나오냐고 준비되었으면 준비됐다고 지금 준비됐다 지금 준비 완료 바로 패겠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단테 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뿐이에요 아 파우스트 언젠간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다 언젠간 얘기를 해줘야 될거야 형 한참 남았잖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너 크로모야 이 새끼 너 너 N사야 지금부터 나한테 지금부터 나한테 말들과는 놈도 다 N사로 취급하고 다 썰어버리겠습니다 불길 속으로 형 형 형 형 그렇지 형 아이고 안 돼 미쳐버리겠네 형 왜 그래 우리 왜 그래 아 벌레라 하지마 벌레라 하지마 다음에 배나하겠어 어그로 끄는거라고 어그로 끄는거라고 생각하고 배나하겠습니다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용차 용 차 썰어줘야겠죠 그죠 그렇지 아우 시원해요 그죠 잠시만요 오케이 유료 빅틱이니까 참겠습니다 유료 빅틱은 참을게요 제가 예 다음은 두고보자 음 확실히 싱크 뽑냐 안 뽑냐 확실히 많이 갈리긴 하겠다 그죠 싱크 있고 없고가 좀 확실히 그게 있네 난 차원을 뺀다고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그렇지 그렇지 썰어주고요 그렇죠 한탕 해볼까 망치발 좀 보여줄까 용 용 용 좌 그렇지 굿 굿 진짜 그거 말고 설명이 안 됨 가자 나는 차원을 썬다고 공간을 절단한다고 그렇지 그렇지 광소 광소 미친듯이 운 난 얘기죠 한 번 더 광소 로자도 나가서 든든하다 확실히 이 진동폭발이 야무죠 길들어가는게 자 한 건 했고 이번에 삼성 로자 뽑은건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거 같습니다 예 삼성 로자 뽑은거 진짜 좋은 선택이었음 끝 야 이 정도면 너무 성공적인데 어우 누나가 오늘 추가보수 나오는거 아니야? 누나가 오늘 야무지게 패는데요 애들 형 아 형 이거 아니잖아 이거 선 많이 넘었지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아무리 원픽이고 좋아한다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다 쏟아보은 만큼 뭘 해도 해줘야 될걸이야 잠깐 커피하러 가는 데 걸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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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하통로 2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하통로 우리는 지하통로로 계속 지나간다 로봇홈 및 지부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다 파우스트가 나설만한 곳이어야 할 겁니다 네 나설만한 곳이어야겠죠 그죠 네 나설만한 곳이어야 될 겁니다 어 근데 확실히 3장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한 이유가 좀 느껴져요 이게 분명히 난이도가 있어 근데 그냥 내가 정말 강할 뿐이야 처단한거야 못! 던지구요 쫓아가서 명치 찌르구요 한 번 더! 그렇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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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드디어 형! 잠깐만 얘 피 몇 가졌어? 형 이거 아니죠 이거 진량 뭐야? 왜그래 오늘! 오늘 상태 안 좋아 진짜 정화! 어 그렇지 형! 형만 볼게 나 형만 볼게 그렇지 형! 형! 그렇지! 드디어! 어린모 싱크린은 뭐 그냥 그냥 일 잘하지 일 잘하는 친구에요 일머리가 좋은 친구 같은거 그렇지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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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트러졌죠 야 오늘 그냥 딩그러네 오늘 그냥 동키가 오늘 혀녀집 많이 하는데 그쵸? 완전 혀녀야 썰어버리구요 썰어버리구요 아 근데 진짜 상승이 너무 안좋아 어? 동키야! 동키야! 어? 난 공간을 뱀다고 아 살짝 아이콘 썰어! 썰어! 썰어주구요 그렇지 아 방어 성공했네 그래도 치약이라서 그래도 치약이라서 아 요거는 보통이네 그렇지 오우 아픈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될 때가 있어 확실히 게임 자체가 무조건 내가 일방적으로 패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맞을 때가 있어 그게 참 아까봐요 그쵸? 얘는 어 그렇지 어 근데 또 불평불만 할 뻔했네 아 나 싱글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 아 깜짝이야 없어? 어 불평불만 살짝 나올 뻔했다 미안하다 용차 용차 걸려라 자 마지막 건 안 터졌네 아 오늘 동키 좀 많이 두드려 맞네 아 확실히 나이도가 있네 나이도가 있는 나이도가 있는 장이네요 여기가 자 그럼 4장은 얼마나 어려운 거야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시동 겁니다 충전해요 나 들어와 망치망치 판타 해볼까 걸려라 용차 알았어 얘들아 스포 피할게 얘들 뭐만 얘기 나오면 바로 야호 박는 거 참 무서워 죽겄네 어? 아 내일 너프 당해? 나 타이밍 좋게 들어왔나봐 이 정도면 너무 성공적인데 너무 성공적인데 그죠? 추가 못이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성공적이에요 자 3-20입니다 3장의 마무리가 되겠죠 싱클레어 무슨 일이니? 막 운다 어허 이건 봤던 거라서 미안합니다 크로머 이 개자식 같이 패러 가자 영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패러 가볼까 우리? 우리 패러 가볼까? 자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 던저이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핥트나 있어? 그러면서 인마 이거 크레고로 형 이상한 짓 할 때마다 벌레 이랬단 말이야? 넌 뒤졌다 진짜 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러 가겠습니다 도착한 로보톰의 지분은 지난번 고맙습니다 도착한 로보톰의 지분은 지난번 사고에서 보았던 것처럼 온전한 시설의 모습을 갖추고 있진 않았다 이미 개판 나있네 N사의 신문관들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곳을 본거지로 활용한 듯 각종 고문기구와 마을에서 보았던 살점 기계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제 제발 그만해 너무 고통스러워서 와 진짜 심하다 얘네 얘네 진짜 심하네 흠 이제가 고통을 논하는군 필시 거짓 아픔일 것이다 신경 쓸 건 없다 아니야 정말 아파 아프다구요 불순물을 몸에 붙일 때는 아프지 않았는가 인간이기를 그만두는데 마음이 소리치진 않았는가 보린들만이 보린들만이 정이라고 생각하는 미친놈들이 있죠 그만 이자가 참회를 하기엔 이미 늦었다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면 이제 뭐 조작된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 그 와중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대의 눈을 들추어보겠다 눈물샘 마저도 추악한 불순물로 몸에 붙인다고 하니 직접 보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 그대의 눈을 뽑아 그 자리에 살이 들어차 있다면 내보내주도록 하지 미친놈들이네 그냥 뭐 안돼 안돼 로자 누나 그렇지 잘했어요 죽여 뽑아 그냥 니다는 벌려와도 같고 넌 뒤졌다 진짜 볼로 자리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주 흡사하더라 넌 뒤졌어 뒤를 돌아보니 로자의 어깨를 로자가 어깨를 으쓱하였다 왜 이번엔 나도 한번 나서보고 싶었어 잘했어 잘했어 역시 역시 우리는 굿 다음엔 그냥 다진 고기로 만들어버리자구요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음 나한테 진짜 아나운스 줘야 된다 일단 환상체부터 혼내줍시다 이단 신문가들이 점령하고 있던 로보톰의 지분은 이미 끔찍한 학살이 이뤄지고 있는 고문실이 되어버렸다 칼품마을의 주민들은 의체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력하게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다 미친놈들이죠 혼내주러 갑니다 하우스트가 나설만한 곳이어야 된다 가보자 가보자 3.5장? 봐야지 3.5장 길지 않으면 오늘 끝날 수도 있고 어 음 약한 놈들이었구만 재밌겠어 찔러서 죽여주지 로저 누나는 속도가 센게 3으로 뭐 밀면 되겠다 얘는 한 방에 보내고 그냥 딸깍해도 되겠네 딸깍?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니가 뭘 알 수 있는 따끔한 맛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따끔하게 따끔하게 던져주고요 명치 찔러주고요 한 번 더 환상.. 어? 그렇지 환상체는 나한테 안 돼 이제 아 넌 죽었어 이제 이리와 들어와 질러주고요 컥 아 3.5장도 은근 길어요? 아 오케오케 여러분 내일은 어차피 그 제사 지내야 돼요 뭐야 그새 제법 싸우는 폼이 발전했는데요 안돼 머핀 머핀이야? 누구야 구석 어딘가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올나 쏘드씨 어? 머핀! 아 쏘드! 아 얘가 소보루요 소보루! 아이씨 쏘드잖아 쏘드가 힘없이 벽에 기대어 앉아있었다 몸 곳곳에서는 죄종들에게 뜯어먹혀 괜찮으세요? 일어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 이스마일 어떻게 좀 해봐라 얘 좀 일어서기는커녕 말을 내뱉는 것조차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는 듯 쏘드는 띄엄띄엄 말을 이어갔다 에피는 어떻게 사라져 밖에서 만났죠 절박하게 묻는 쏘드의 질문에 모두가 말과 행동을 주저한다 누가 나서서 에피에 참혹했던 상황과 우리의 손으로 숨을 거두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을 전해줄 수 있었겠는가 네 살아있어요 하.. 홍루야 미안하다 내가 맨날 네 맨날 막 맑은 논의 광인 막 이렇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얘가 이제 빛이죠 홍루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 대답을 대신 정정해주는 수감자들은 없었다 잡담은 그만하지 딸나리 누나 맥전 끊지 마요 진짜 중요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또 그 이상한 것들이 기어오는 듯하니 아이고 죄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우리의 거짓말로 수반되는 죄책감이 몰려오는 것처럼 심하다 심해 심하다 어? 이벤트? 아.. 야! 이 새끼 여기로 이렇게 가지게 좀 해줘 오 바로 가겠습니다 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라 어허! 도네이션! 조용! 실수야! 나도 그 뭐라 약간 수감자 같은 거라고 알았어 몰랐어 에? 어허? 죄종들 키가 많은 애부터 죽여야겠어 들어와라 손줄을 내주마 분노재종 안 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분노재종 좀 금액하자 이걸 치면 어떡해 그렇지 그렇지 한 방 다 컷 그렇죠 썰어 썰어 썰어버리구요 얘는 아 딸깍 형 이겨야겠지 이건? 형 이겨야겠지 그렇지 이거 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야 어제 톱날을 열심히 손본 보람이 있네 보람이 있죠 아이고 이거 왜 계속 불지자고 품은 진짜 손 넘지 말라고 이벤트 갑시다 허름한 방 안에는 기계장치가 놓여져 있었다 이리저리 크고 작은 태엽이 달려있는 장치 정중앙에는 크고 길다란 레버가 달려있었다 굉장히 당겨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할까 어 어깨 참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마시멜로 앞에 어린아이처럼 충동적이고 달콤하느니라 제발 점점 운이 줘요 제발 빨리 제발 줘 장치를 멈췄다 어 이거 바다 간 가운데서 끼리릭 거리는 소리와 함께 조그마한 나무상자가 어헹헤헤헤 에헤이 저 멀리 거대한 관문이 보인다 날카로운 창살과 돌로 쌓아올려진 기 벽은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저곳이 이 구역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지만 바로 지나가기에는 신문관의 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방법이 없을까? 기습이 짱이죠 이런 건? 어? 어? 형밖에 없잖아? 형 제발 형 한 번만 성공하면 돼 우리 동전 많이 불릴 필요도 없어 딱 던져서 앞면 한 번이면 돼 오케이? 50대 50이야 가자 야하하 뒤졌어 2단! 2단이다! 모든 신문관은 처리할 수는 없지만 이미 저들의 진열은 무너졌다 다가오는 남은 아 다가오는 남은 신문관만 처리하면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치어리더다 이게 치어리더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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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느 표지? 이게 응원이야 알았어? 그랬었나? 이게 응원이라고 내가 그레고르 형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이거야 그저 치어리더 치어리더는 리더라고 알았어 이거는 충전을 한 번 싸는 게 좋거든요 아무래도 충전 싸는 방향으로 갑시다 불길 속으로 그렇지 그렇지 썰어버리라고 그렇지 니들은 인자 뒤졌어 잘못했다고 복창해 혼쭐을 내줘 시동 걸어볼까 찔러주구야 쌀어버리구야 으응 내가 이겼어 들어와 맨 처음에 싱클레어 나올 때 마이너스 개수 있다고 싫어하던 애들 다 반성해 자 한껏 했고 어? 다음은 어디요? 맨 처음에 싱클레어 나올 때 마이너스 개수라고 싫어했더라도 나와 정화 흐흐흐 죄송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습니다 어엉? 어엉? 쌀어버리구야 쌀어버리구야 제대로 집었군 자 한껏 했고 썰어 하나 둘 병차 병차 응 제대로 집었군 그렇지 스읍 오늘 상태 좋은데 애들? 아 오늘 잘 싸우는데? 오히려 좋아 불길 속으로 오히려 좋아 한타 해볼까? 자 망치 한번 휘둘러주며요 뭐야 준비네 영차 컷 이거야 이거라고 멀리 돌아갈 필요 없어 내가 다 이거 내가 짱이야 멀지 않은 곳에서부터 못이 질질 끌리는 익숙하고도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귀도 살아있는거 아니죠 K사 기능 K사 특이점 들고와서 살아있는거 아니지 관리자님 앞으로는 확인사살을 기본 전투기에게 넣는 것이 어떠신지 건의드립니다 역시 군인은 다르다 아예 학습이 된 듯 온몸에는 소름이 돋아나는다 맞네 말살되어야 한다 내가 분명히 싱크리오였고 너 권죽 내버렸을텐데 어떻게 살아있냐 넌 뒤졌다 두번 죽여주마 언제부터 여기야 아까보단 느린 속도로 하지만 똑바르게 나를 주시하면서 기도가 다가온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화한다 난 이쯤 쳐맞았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텐데 교육이 좀 모자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죠 시계를 돌려야만 했다 대부분의 수감자가 심각하게 다쳐있거나 혹은 죽어있었으니까 전투능력이 없다시피한 나와 숨만 쉴 수 있는게 고작인 소드만으로는 저자를 상대할 수는 없었으니까 멈추세요 왜 그래 소드 왜 소드야 이 시대에 총 갖고 뭘 할 수 없어 저기요 왜 왜 내 머리 쪽으로 해 움직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마 뭐야 세뇌당한거야 그 시계를 돌리는 순간 제 총이 그대로 머리를 꿰뚫어버릴거야 뭐야 인마 세뇌당했나봐 소브루? 그렇게 쳐다봐도 저한텐 안들려요 하지만 말해드릴게요 왜이래 당신을 없애는데 협조하면 에피는 살려서 보내준다 야 이 쓰레기들아 이미 죽여놨잖아 이미 죽였잖아 안되겠다 ㅋㅋ 다 сн아 ぅ 쓸 으 sweats 시작 이케 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그락거리는 소리가 연신 머리를 흔들어낸다. 아주 조금만 더 손가락이 나를 파고든다면 박살나버릴 것... 박살나버릴 것이라는 공포감이 엄습한다. 아니 그래... 성원님 빅쇼라니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WW 좋아서 역시... 잠깐만...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좀 더 관리자 나왔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언젠가 시계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알 방법이 없냐고 험악하게 물어보던 히스클리프가 떠올랐다. 아쉽게 되었네 히스클리프. 이런 귀중한 순간을 놓치다니... 한 차례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작살나는 듯한 소리. 그리고 다행히도... 어? 뒤에서... 누구야? 나의 머리가 부서지는 소리는 아니었다. 어어... 싱클! 고마워! 귀도가 한 차례 비틀거린다. 그의 등에는 못이 박혀있었고... 그보다 뒤로는 싱클레아가 숨을 몰아쉬고 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의식이 가물가물한 채로 쓰러져 있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지 모를 일이었다. 덕분에 나는 귀도의 순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싱클레아의 기습에도 불구하고... 귀도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렇군. 그대 또한... 이단이라는 것이군. 아니, 얘 진짜... 쥐어들자 싱클레아 출동하면 바로 그냥... 다진 고기 돼갖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놈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넌 뒤졌어, 진짜. 나 이때... 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얘네! 쥐는 자께서 말씀하셨지... 얘네 진짜 머리 꽉 쥐어야 된다. 쥐는 자 그렇게 좋아하면... 한번 쥐어줘야 된다, 진짜. 그대도 또한... 쥐는 자일 수 있었다고... 어? 잠깐만. 뭔 소리야? 그러나... 쥐는 방향이 잘못되었군. 싱클레아... 도망쳐. 나... 난... 도와주지 못해. 아니요. 이제... 안 도망쳐요. 박성을 했구만. 좋은 대답이네요, 싱클레아 씨. 쏘드, 제발 가만히 있어! 안 그래도 죽어 가고 있잖아! 아아아아아아악! 총알이 뚫고 지나간 것은 귀도의 머리였다. 아! 혹시 에이미슈인가요? 제발 에이미슈여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여! 머리에 구멍이 뚫려도 말하는 자다! 얘가 사... 얘가 오히려 더 사람 같지 않은데요? 망치는 계속해서 그대들을 쫓을 것이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말의 끝으로 쓰러진 귀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불현듯, 권총이 바닥으로 떨구어지는 소리가 났다. 쏘드. 에피는 역시... 죽었죠. 그걸 알면서 내 시계를 못 돌리게 한 거야? 야, 인마. 싱클레아 지금 다리 발발 떨면서 귀도 찔렀단 말이야. 그 전에 나한테 이상한 소리 안 했으면 내가 호다닥 시계 돌려왔고 너도 살려고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당신들은 허술해요. 거짓말을 하려면 좀 그럴듯한 표정이라도 짓던가요. 알고 있었으면 말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쏘드씨. 얼른 나가자고. 지혈 좀 하고 그러면... 괜찮을 거야. 어떡해, 쟤 죽어. 맞아요. 제가 지혈대를 챙겨...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다 본다나, 저 신문관들은 계속 올 텐데요. 당신들은 계속 내려가야 하잖아요. 갑자기 희생을 한다든지 그러지 마라, 쏘드야. 나 진짜 그러면 뭐하다 냈어, 지금 또 쓸 수밖에 없다. 제가... 여길 맡을 겁니다. 먼저 가세요. 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근데 진짜 게을 받는 게 뭔지 알아요? 정 쌓일라고 하면 죽여버린. 진짜. 정이 좀 쌓일 것 같으면 죽여버린다니까? 격떨어지게 남은 사람 걱정을 왜 하는 거예요? 그치만... 그치만... 내가 너한테 마카롱이라는 별명도 지어줬단 말이야. 아... 이거 진짜 구질구질한 장면인 거 알아요? 기껏 멋있는 구도가 잡혔잖아요. 리얼... 리얼 품은 사살개에 지금 차오른다. 파우스트... 얼른 이 멍청이들 데리고 가줘요. 진짜 못됐다. 근데 그 와중에 더 못된 게 뭔지 알아요? 캐릭터 감정 이입하려고 원래 감정은 얼굴에서 나오거든요. 죄종들이 얼굴을 안 뜯어먹었어. 베르길리우스 씨한테는 안부 전해드리죠. 안부는 무슨... 인사나 한번 와달라고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죠? 베시는 그런 놈이 아니야. 쉽게 삐지고 별로 정도 없단 말이야. 그냥 미친 놈이란 말이야. 네. 우리는 죽어가는 소들을 두고 다음 지역으로 나아갔다. 모두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짜 개뭇됐다. 인네. 어떻게 하면 좋냐? 원안에서... 니들도 빨리 몰아내서 빨리 저거. 크로몬을 맞서고자 하는 싱클레어의 마음 회귀 세번 그어지면? 이거 세 개 모으라는 거겠지, 그쵸? 햄 판 가서 돈줄내 줘야겠다고? 자, 뒤졌다. 푸문! 내일 내가 진짜 정가에 먹는다 이거 경제보복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내일 가차쇼에서 경제보복 할 수 밖에 없다 음 뒤졌다 어? 뭔가 있다 이거 저거 세게 모아야 된다 이거 다 돌아봐야 된다 방 안에는 철문이 있었다 한눈에 봐도 부수거나 뚫기는 어려울 엄청난 두께의 강철이다 이렇게까지 꽁꽁 쌈을 정도면 뒤에는 어마어마한게 들어있겠는걸 그 말대로 문 뒤에는 커다란 보상이 숨어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할까 즉시 열어보기 영차 오케이 우리 힘쓰는 일은 동키가 맡아야지 자 동키야 준비해 됐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이야 하하하하하하 그래 할 수 있잖아 힘껏 문을 열었다 크 문이 조금씩 흔들리지만 열리기에는 부족한 힘이 부족한 모양이다 됐어 이제 그만 수감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하라고 했지만 수감자는 주변 소리에는 관심이 없다 한 듯 어마어마한 집중력으로 문을 밀어놨다 진짜 엘리트는 다르다 시간이 흐르고 됐다 이용구 문이 열렸다 문 뒤에는 숨겨진 길이 있었다 오 발리자나리 잘한 것 같지 않다 잘했어 역시 효녀야 효녀 승진이다 이거 2번 던전은 느낌표 무릎표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거 다 이유가 있음 분명히 그 싱클레어 맞박 3개 채워줘야 돼요 지금 어 갑니다 야 아니 그 기 몸에 기게 달면은 2단이라고 하는 놈들이 몸에 그 살점 달고 있으면 더 이상하지 않니 얘들이 2단 그 자체인데 미쳤나봐 왜 이러는데 이겨야겠지 이겨야겠지 그렇지 실패해 실패해 그래 아무튼 기계가 아니면 된거야 딜이 왜이렇게 안들어가 딜이 왜이렇게 안들어가 아아 모방이다 이거 패면 안됐네 이거를 빼야 이거는 때리면 안되겠는데 그냥 아예 얘는 건들면 안되겠는데 그죠 어 피격을 당해야지 패는 거니까 아예 안치는게 맞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아래에 있는 애가 피가 좀 많으니까 아래부터 패자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꽉 지어주고요 찌릿찌릿 자랐잖아 뭐야 왜 모방해 안돼 구파 니가 자멸적 정아리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하니 넌 뒤졌어 이리와 이리와 아아악 썰어버리구요 썰어버리구요 갈아버리구요 그렇지 어제 톱날을 열심히 손본 보람이 있네 확실히 지싱이 야무지 어 안돼 파워스트를 풀어줘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굿 어제 톱날을 열심히 손본 보람이 있네 아니 어설픈 모방이 아니라 참고 가자 앗 기다려봐 하나만 열어야 되 내 생각엔 진동 아니면 출혈을 먹는게 야무지긴 해 어 근데 지금 제 성격상 출혈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네 저 럭키박스 럭키박스 출혈이 지금 파우스한테 아 그럼 진동 가자 쨔 꼬라 망치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자신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는 듯하다 뭐야 그거 가져가려고 수감자들은 쓰레기를 굳이 왜 챙기냐는 말을 했지만 나는 망치를 챙기고 방을 떠났다 어 망치 망치 뒤졌다 이거죠 로자 누나 더 쓰게 패기 가는 이거 어차피 물음표 느낌표 다 지나갔으니까 굳이 뒤로 가지 말고 아 뒤로 어차피 안 가지는구나 뒤로 어차피 안 가지는 거였네요 그래요 침식된 신문가들과 전투를 치르며 우리는 황금가지가 있는 곳의 향이 계속 나아갔다 아 지금 파우스트가 조금 위험하긴 한데 여기만 버티면 문제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만 버티면 돼 우리는 이제 진동 워먼 됐다 뒤졌어 시동을 먼저 걸자 그렇지 여기서 충전을 어 여기 가자 세게 아 흐트러진 애한테 쓰고 싶진 않아 이거 파율이네 어 누나 그렇지 쏴라바리구요 한번더 쏠게요 그렇죠 딸컵 쏴라바리구요 어차피구요 그렇지 우리 애들이 일을 잘해 완전 에이스야 우리 애들 어 완전 싸베이스야 얘들아 자꾸만 무언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온다 정체를 알고 싶은 마음과 한편으로는 알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 기분이다 아니 얘네 왜 이래 볼때마다 비우감색 야물기사인데 진짜 NNN사인데요 진짜 변제된 목소리가 좁은 방을 메운다 의체를 몸에 달은 인간들을 고문하고 있다 싱클레어는 입은 열지는 않았지만 공포와 분노가 서려있는 듯한 눈동자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가끔은 색색거리며 불규칙적이 울려오는 숨수리야 떨리는 몸이 당장이라도 그들을 향해 뛰쳐나갈 것만 같다 싱클레어를 막아야 할까 아니면 어! 막아야 된다 정말인가요? 싱클레어에게 차분히 작전을 설명하자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당연히 막으실 줄 알았는데요 불안한 듯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싱클레어는 내심 기뻐 보이는 모습이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낼게요 수감자들과 함께 싱클레어는 신문가들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아! 아! 야! 으악! 안돼! 안돼! 까악! 미친놈아! 이 개새끼들! 아니 이거 아니지! 미쳐버리겠네 저 취약됐네 싱클레어는 가장 앞에 서서 신문가에게 맞섰다 하지만 싱클레어의 무기로는 저 커다란 망치를 막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분노팡정 우리 든든한 우리 효녀 보내 볼까요? 우리 효녀찬 아니면 한 번만 굴려도 오케인 형? 아니야 우리 효녀 가자 아니야 한 번만 굴려도 오케인 형? 로... 로... 로자? 로자? 아 로자 누나로 왜 보네 매우 낮음있네 아 로자 누나로? 싱클로? 싱클로가? 그냥 높음이야 얘는 어? 아니야 얘 지금 정신력 올라가서 안돼 얘 정신력 올라가서 상태 안좋은데 에라 모렸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우리 건강해! 야! 치 안될 줄 알았는데 야 이 새끼야! 개구쟁이 얻어 좋으니 건강하게 맞자는 다우 그냥 개구쟁이 해 제발 덜 건강해도 똑똑하게 자라란 말이야 아 미쳐버리겠네 우리 애가 말을 안들어요 우리 애가 너무 건강해요 실패해 실패해 성공하면 안돼 여기서 충전하면 이게 나간다 시동 걸어볼까 한탕 해볼까 아 우리 누나 든든해요 그냥 오늘 오늘 우리 누나 든든해요 도약 그렇지 됐다 공간절개하자 공절가자 그렇지 미쳤고 공간을 갈랐다고 더블 동키 얼큰합니다 진짜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이게 나야 아 근데 표식 못 얻었는데 어떡하냐 아 표식 다 얻고 싶었는데 어떡하여 이거 이거 뭐 다시 못 가요 자꾸만 무언가 바닥을 기어다 오케이 아 다음 측에도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문제 없지 뭐 여기로 함 들릴까 얘들아 여기로 함 들릴까? 아니지 느낌표 물음표에만 나오지 안 가도 돼 이러면 자꾸만 무언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어 있네 하겠습니다 기차와 같이 달려나가겠소 기차와 같이 달려나갔어야지 달려나갔어야지 싱클레어 막았어야지 어디서 짐승이 기어다니는 소리 들리지 않아? 짐승이 기어다니는 소리요? 뭔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 야 차라리 몸에 그냥 기계를 달아 애들 이렇게 네 발로 기어 다니는데 이게 이 새끼들아 이게 이단이 아니면 뭐야 어? 그냥 기계를 달아 얘들아 저것들도 환상체인가? 아닌 것 같아요 자세히 봐요 환상체가 아니에요 인장이 박혀있어요 이스마일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자세히 보니 그들에게는 나직은 인장들이 박혀있었다 신문관들에게서나 보였던 것이다 애고침식 현상이군요 아 애고침식 일어났구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게 만약에 쟤네가 약간 엔사가 중세시대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리얼 중세시대에서 우리가 기계 달고 가죠? 그럼 신인 줄 알아요 오 마이 갓 신의 사수다 막 이러면서 와갖고 막 이해한단 말이야 저들 애들 새끼 내발로 기어다니면 마녀다 하면서 바로 화형이었어요 진짜로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 기분 나쁜 상태를 말하는건가? 그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구요 아니 살점 문제가 아니야 전투중에 멘탈이 흔들릴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마치 뭔가에 잡아먹히는 것 같다 아 애고침식이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거구나 우자구적 씹혀먹히는 것과는 괴가 다르지만 본질을 좀먹어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괜찮은 표현이네요 그리고 이 장소는 아까 층과는 다르게 의체들을 고문만 하는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이 만들어낸거야? 스스로 침식을 강행시키는 장소라는 말이 타당하겠군요 아니 엔사가 진짜 선 많이 높네 야 넌 2단이다 야 우리한테 있어서는 2단이야 아까 그런거야 우리가 돈벌레가 아무리 의충이라고 하고 막 그 해충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봤을땐 해충 느낌이 났단 말이지 그죠? 어 이틀거리며 다가오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며 나는 복잡한 한숨을 내쉬었다 고작 나같은 시계머리에 죽일듯이 분노하면서 시계보다 불성사나운 모습으로 변명해가면서까지 살아야만한 그래! 스스로의 자아를 잃고 무언가에 더 쓰여져 가면서까지 그렇게 나를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얻는 황금가지는 과연 저들의 가치를 위해 사용되기는 하는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황금가지가 어떤 결과를 불러온 것인지도 모르며 행동하고 있는건 저 불성사나운 친식자들과 나 또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하... 안되겠다 곁으로 보내주마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분한테 보내주겠어 지능자랑 같이 보내줘야겠다? 안되겠다 크로머! 왜 디자인 잘했냐? 왜 디자인 잘했냐? 이거 그거부로 좀 들어가야 했는데 이거 뭐야 어? 뭐냐고 이게 디자인 왜 잘한건데 얘는 안 건들면 되는거 아니야 굳이? 얘 안 건들면 되는거 아니야? 그죠? 내가 굳이 때려갖고 너 피해가 피할 걸 안주면 되잖아 어 아 그냥 회피야? 어찌됐든 세게 패면 답은 보인다 아 그럼 일단 이번에는 한번 붙여보자 어 이번엔 한번 붙여봅시다 얘는 다이다 이렇게 해야겠네 지동 걸어볼까 그렇지 그렇지 썰어버리고요 어 응 내가 더 거칠 내가 더 거칠어 내가 더 거칠어 난 쥐어들어 난 쥐어들어 쥐어짐 꽉 줄게요 찌를게요 정기 지지미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어 그래 들어가 늘건 없다 들어와 들어와 아니 하우스터한테 뭐 하우스터한테 뭐 하우스터한테 뭐 불만있냐 뭐야 이거 얘 왜이래 아니 뭐게 불만이 많아 아니 무슨 일이야 하하 참 얘네 얘를 여기다 붙이고 얘네 얜 여기다 붙이고 얘네 얜 여기다 붙이고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직접 하네 아 나 어떻게든 여기다 갖다 붙여야겠다 아 이러봐 에고로 쓰자 에고로 쓰자 에고로 쓰자 파우스 에고함 쓰자 전봇대가 아니라 이제 이거 갔는데 나는 전봇대의 정확한 효과 잘 모르거든요 기본가자 얘를 아 알지 알지 요렇게 줘야겠다 그지 어 요렇게 주고 그럼 요거를 얘가 막자 어어 아 모르겄다 뭐 패다 보면 걸리겄지 에라 모르겄다 가자 영차 틀리면 맞으면 돼 모든 결과들은 하우스트가 알아요 오오오오오 썰어주고요 보낼 수 있냐 내 재산 믿고 맡길 수 있겠니? 오케이 넘겼다 그렇지 됐어 이제놈 충분해 이제놈 충분해 야 불만 있나 봐 파워스트한테 미쳐버리겠네 안되겠다 찔러총 한번 가자 찔러총 얘를 죽여야 될거야 아니야 얘는 죽이겠구나 충분히 아니야 다 한번 가마 딱 쥡니다 찔러주고요 어차피 어차피 내 으? 아야 일로와 컴온 베이비 야 이거 안 보여 하나 안되면 나 돼지 말이야 깜찍 열받게 만드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네 찔러 어우 취약이라 틸이 야무지게 들어가요 그렇지 우후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어차피 내가 이겼어 내가 패서 이겼으면 된거야 그래 안그래 내가 정답이야 어유 뭐가 많네 어우 3장 야무지게 만들었네 위헤부터 갑시다 어 근데 애들 레벨업 해둔건 진짜 좋았다 이거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거 같대 어제 경험시던전 미친듯이 돌았거든요 거던이랑 파우스트가 어 나설만한 곳이어야 할겁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길 잘했어 어 준비하는 자세 아주 스마트했다 그죠? 슈퍼 스마트했다 가자 이 나쁜 녀석들 어? 생긴거 봐라 아무리 돈벌레가 2충이라지만 내가 봤을땐 해충이란 말이야 뒤졌어 들어봐 얘를 여기로 가는게 낫겠다 그 다음에 얘를 여기로 붙이고 그 다음에 형을 여기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일반공격으로 패고 얘도 일반공격으로 팽니다 가자 죽은거로 뭘까 쌀아버리구 쌀아버리구야 쌀아라 찔러버리구 찔러주구야 쥐어 딱 쥐구야 죽여버리지 니들이 그러고도 죄종이야? 니들이 그러고도 죄종이냐고 어? 어? 그렇지 형 아 형 아 동생 실망시킬뻔했잖아 아? 하하 일로와 부터한다 부터한다 던지고 명치치고 왜 안면이 안나오는거야 왜? 왜? 아니 안면 좀 줘 제발 내가 뭐 큰 부탁하는 것도 아니잖아 어? 하하 안면하면 줘요 자 패스 으 뭔 냄새야 수감자들이 저마다 코를 쥐고 얼굴을 찡그렸다 그들의 고개가 돌아가는 쪽을 바라보니 구석에 쓰러져있는 신문관이 보인다 죽었군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모양이다 다들 그곳에 다가가려는 걸 꺼리는 그때 내게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꿈틀거리는 갈기 틈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당연히 건드려봐야겠죠 그죠? 렛츠고 정신력을 깎는다고? 싱크를 보내자 정신력을 깎는다구라 야아 어 이게 이해를 못해 얘는 미쳐버리겠네 싱크라 제발 오 오케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나에게 있어선 지싱한테 20만큼의 정신력 피해주는 거 오히려 에고야 오히려 에고야 돈 벌러 가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뒷면 더 자주 나와 더 달콤하죠 그죠? 네 바로 안가 느낌편 무릎으로 다 들렀다 갈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다 이겨 걱정하지 마야들아 어차피 내가 이겨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음 내가 짱이야 형은 일반 공격 한번 가자 우리 찔러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그렇지 동전 그지같이 돌릴 때가 더 이뻐 우리 아기 동전 그지같이 돌릴 때가 제일 이뻐 넌 좀 잘 불리지 야 이 새끼야 자 뭐하냐 자 다음은 어디요 그래 그렇지 어제 톱날을 열심히 손본 보람이 있네 보람이 있죠 그죠? 예 보람이 있습니다 기명이 들리는 방 우리는 다음 층에 도달했다 곳곳에 신문관들이 만들어놓은 고문기 기구와 살점들 고통에 못 이겨 목숨이 꺼져가는 칼푸츠 마을 주민들이 보였다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중간중간에 들리는 누군가의 휘파람 소리다 휘파람을 뒤지게 못 보나? 휘파람을 뒤지게 못 보는 거야 그래갖고 어우 듣기 싫어 어우 듣기 싫어 이러면서 걷는 거지 어우 쉣 또 시작이네 닫힌 방에서 뚝뚝 끊어지는 기계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살려달라는 것 같은데 그 소리를 자세히 듣고 있자니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철 철이 부딪히는 소리예요 싱클레어의 표정이 굳었다 아무래도 신문관이 오는 모양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이제 싱클레어를 에고로 각성을 시키냐 아니면 그거 아냐인데 근데 에고 기프트가 약간 그거 좌지우지 많이 하니까 기프트 가자 싱클레어는 그래 그리고 여기서 안 풀어주면 싱클레어가 나에 대한 원안에서 쓴다고 앵 뭐 저 개새끼 인간들을 안 풀어줬다 언젠간 복귀로 뇌스를 흐르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걸 적을 수도 있단 말이야 미리 미리 준비를 해줘야 돼요 빨리 도망가세요 싱클레어가 밧줄을 끊자마자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하게 방을 빠져나갔다 고맙다는 말도 없네 개 같은 것들 이거 누가 봐도 히시인데 이거 누가 봐도 히시인데 이씨 아 이 상황에서 뭔 고맙단 얘기까지 듣고 싶어해 몇 수 감자들은 괜히 욕짓거리를 뱉었지만 싱클레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만족스러운 얼굴이었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리고 우리는 방을 떠났다 아 뭐 식정도는 뭐 아 야 이거 나한테 이거 에고 가져가줘 이거 싱클레어 그냥 정신력 깎아먹고 에고 가져가줘 너 다 나와 다 나와 자 오케이 조금만 이제 하나만 더 그면 싱클레어 맞박에 천진반 새길 수 있다 천진반 그리기 쉽거든요 눈깔 위쪽 한 획 아래쪽 한 획 가운데 점 찍으면 돼요 똑같은 거임 싱클레어 천진반 만들어줍시다 길은 빨갛게 달궈져 있었다 으? 신발이 높겠는데 수감자들이 근처까지 조심스레 가보았지만 너무나 뜨거웠는지 나에게 알람이 왔다 알람 꺼놓을게요 길 앞쪽에 박혀있는 팻말에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낙함과 진물음으로 인간성을 증명하라 흘린 발자국으로 길을 만들어라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다지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어떻게 해야하지? 어? 에이? 아아 이거 기프트 먹어야겠다 그죠? 기프트 먹어야겠다 그죠?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뜨거운 의지를 가진 우리 형 뜨거운 의지와 새끈한 외모를 가진 우리 형 보내겠습니다 형! 한 번만 성공하면 돼! 정신력 34잖아! 가자! 야아아아아아 이야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 수감자가 맨말로 달궈진 길을 달려갔다 기분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인지 수감자들은 한껏 얼굴이 찌푸렸다 수감자들 고통스러운 시눔을 흘리며 끝까지 건너갔고 형 고마워 역시 우리 형이나 믿고 있었다고 젠장 으악 20이나 깎아 먹는다고? 리얼 갱 리더가 아림 치얼 리더다 프리더도 리더였잖아. 참 리더였잖아. 치얼 리더도 참 리더라고. 어? 순수함의 증표. 아 뭐... 이 정도가 좀 우쭐해야죠. 형 우쭐해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어? 뭐야. 해당 의식을 진행한 인격의 분노 숙성 스킬. 잠깐만. 괜히 했잖아. 아이씨. 괜히 했는데? 분노도 없어. 아. 아... 으흐흐... 치얼... 자자. 자 이제 고민인데. 하... 여기도 맛있고... 여기 개맛있을 것 같거든요. 요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이렇게 가자. 이거 이제 무조건 빨아야 된다. 이거. 이거 맛있어 보인다. 어! 야! 신클레어! 우리 형이 짱이야. 일단은... 손줄 내줄서 갑시다. 할 배터리 교체. 아니 신클레어 에고 만들기 작전 실패하고 있잖아. 어? 근데 세이브 해야 돼. 왜냐면 우리 형이 지금 개판났었단 말이야. 어? 으에에에? 야! 이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여기 2단이에요. 진짜 너무 심해요. 어? 2단들밖에 없어. 여기에! 얘는 아예 건들면 안되겠다. 그쵸? 얘는 패도 되거든? 근데 얘는 건들면 안되겠어. 일단 세게 한 명 패주고요. 우리 누나는 우리... 얘가 맡아줄 겁니다. 행날 가드해봐라. 내가 가서 패나. 행날 가드해봐. 시동 걸어볼까... 그렇지. 그렇지! 효년 달라! 아까운데? 할만하네. 아 좀 아까운데? 그렇지. 어어 다행이다. 야... 얘는 아까 암페라스를 좀 후회할 뻔했다. 독도 부여해? 미친놈들인가 봐. 일단 우리 싱크리가 한 놈만 팬다. 싱크리 한 놈만 패! 어 잠깐만. 얘는 얘랑 가이다이 보내야겠다. 그 다음에 얘도 그냥 가이다이 한번 깨고 일반 공격을 한번 쓰자. 충전 3 여기에 딜을 부족하니 아... 갑시다. 그렇지! 야! 뭐야! 죄가 우리 애예요! 서울대 보냈다! 명치! 한 번 나! 그렇지. 어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효녀는 효녀! 효녀의 일을 한다. 굿! 얘는 이제 건들면 안 되고 얘는 얘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마무리 잘까? 음... 일단 요걸 막아줘야 돼. 여기서 한번 가고 내 생각엔 요거 다이다람 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누나는 맞다이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자.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완전 마무리. 가자! 꽉 지어주고요. 그렇지! 지지미까지 썰어주고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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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야! 오늘! 장난 아니야! 우리 애! 그치? 우리 애 장난 아니야! 계속 싱클레한테 깍대네. 죽고 싶어서. 안되겠다. 너 한번 가서 오늘 썰어줘라. 일반 공격 한번 쐬주고. 뒤에 있는 애 건들지 마. 뒤에 있는 애 건들지 말자, 우리. 아, 얘한테 가면 안 되겠구나. 뒤에 있는 애 건들고 싶지 않은데. 일로 가자. 불길 속으로 찔러주고요 어? 너 왜 7이야? 너 왜 7이야? 그치만 공간을 썰었다고 쟤 왜 7이지? 잠깐만 아니었는데 아 모르겠다 괜찮아 아 공간 크지같이 썰었네 딸깍 야야야야 승률 야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 1.4가 1.4에 그렇지 딸깍 이기는 싸움만 해 이기는 싸움 지는 싸움 하지마 그렇지 그렇지 어 누나 실망 그렇지 어? 이제 이제 14개사였네 피해라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꽉 지고 찔러주고요 좋아요 좋아요 아유 우리 지파 다음은 어디요 어? 우리 지는 자 파우스도 야무죠 달콤해 그냥 혼쭐 낸다고 그죠? 어 저 정신력에 뭘 바라심 야 동전 던지기는 그 다 로망이 있는 거야 니가 뭘 알아 이 녀석아 어? 못과 망치가 장식된 단상이 보인다 엔사와 관련이 있겠군 수감자가 그렇게 읊졸었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엔사와 관련한 정보를 더 얻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바로 확인합니다 어? 머리가 아파진다고? 옷과 망치의 책 뭐 그냥 얻어두면 좋겠죠 그죠? 네 위로 가자 어 할 배터리 교체 했었나? 제 GPT한테 써달라고 부탁했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성우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아 여긴 뭐 쉽네 혼내줄게요 충전 한 번 해주고 그래도 충전 한 번 해주고 썰어주고요 어우 충전 야무지게 쌓는다 좋아 영차! 어우 유나가 너무 든든하다 우리 싱크리도 오늘 뒤집게 야무지게 못해서 너무 좋아요 흩어졌죠 구타한다 구타 구타한다 구타한다 어? 잠깐만 얘 펜이 복해 있는데? 잠깐만 정신력이 너무 깎였는데? 야 야 나 이 정도로 깎이는 걸 원하진 않았는데? 흐흐흐 어 이거 너무 매네라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야 다 괜찮아 좋은 그게 있겠죠 예 지싱! 문제 없지? 팔 배터리 교체 했었나? 방어로 정신력 관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허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인 것을 어?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인 것을 어리석도다 여기서 에고를 한번 싹 갈겨줘 나 그러니깐 나 이 에고도 한번 써본 적이 없어 잠깐만 또 페릭이 안 들었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뒤에들은 건드리지 말자 우리 우리 뒤에는 굳이 안 건드려도 이길 수 있어 알지? 굳이 안 건드려도 돼? 어 뒤에들은 건드리지 말자고 가자! 볼 게 있어 그럼 그러 어? 어 그렇지 조상 방출기 파우스가 알아요 썰어버리고요 아 뒤에 상태 뭐? 야 이것마저 실패할 필요가 없었잖아 나의 손으로 잘 다 낼 수 있다면 어휴 망치 그냥 어휴 야 잠깐만 7위여? 야 이런거면 내가 에고를 왜 썩어 야 뭐야 어? 형 형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너무 너무 복잡하다 아직 공간 못 썰어? 못 써네 그만 썰지 지동 걸어볼까 그렇지 어? 저거 왜 모방이야? 왜 왜 왜 모방하는데 에이 기삼아 왜 모방하냐고 아 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흩드러졌어 몰라 다 갖다 박자 에라 모르겄다 에라 모르겠어 딸깍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달려라 로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그래 패기전의 패 패기전의 패 용차 뭘 다 건들어 이 새끼들 이거 어 나 갑자기 어 나 갑자기 내 팔은 변에 있었어 이건 잘 들어가겠지 이게 부대 이게 아닌데 이게 이게 아닌데 갈려라 쩌 쩌리겠네 아 이거 칠 나오는 거 아니야 팔 어 잠깐만 여기서 시간 너무 끄나 안 돼 페리 왔어 다행히 한 명 흐트러미지면서 다행이긴 한데 가자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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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이거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시장 안되냐? 제시장 어떻게 하냐? 아 그래 뭐 모르면 맞으면서 배우면 되지 뭐 모르면 맞으면서 배우면 돼 이거 다른 사람 그거 해주면 참 좋았을텐데 그래 이기고 세이브 간다는 생각으로 할게 그냥 근데 못 이기긴 것 같은데 이제?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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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닌 것 같애 여긴 아닌 것 같애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싸우기 힘드냐 저기가? 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안가져? 왜 안가져? 왜 안가져? 다시 해야돼? 유비 살려 유비 살려 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고 유비 살려 살려줘요 너무 어려워 아아이 더 아까보다 더 쓰게 팰려고 하잖아 얘네 뭐야 아 얘들이 피읍을 하면 싸우네 아아 우리 싱클이 잘만 패주면 되는데 이거 잘 못패 애가 오늘 상태가 별로 안좋아 나의 유행한 저 smokes 어 불리야 또? 어 열 요 요 요 요 요 우리 형은 에고를 쓰자 에고를 쓰고 여기로 가 누나가 얘를 패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싸우기 기가 막히게 싸우거든요 동전 상황 때문에 길이 잘 안들어간다 어? 꽉 쥐구요 찔러주구요 오케이 뭔가 딜이 안들어가는 뭐가 있는거 같아 뭔가 안들어가는 뭐가 있는거 같아 아 관통 타격 속성으로는 아예 안받아버리는구나 근데 내가 이거 베는게 애들 별로 없는데 큰일이네 또 펜이 봤어 총 공격이 나서야될 때다 이건 답이 없다 총 공격이 나서야될 때야 애들 눌러보면 패시브 한 톤 동안 공격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면 턴중룡시 아 몸통 스토리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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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팔 모르겠다 어쩔수없지 뭐 그냥 가자 얘들아 답답하면 어떻게 할거야 답없어 그냥 싸워 답이랄거 없어 그냥 해 저렴게 정을 승리한다 왜 실패하는데? 다 견디네? 아니, 11 줄 거면 내가 에고를 왜 써? 어? 야! 피 11 깎을 거면 내가 에고를 왜 쓰냐고? 내 팔은 변해 있었어. 아이고, 정말. 어우, 답답하네, 오늘. 기다려봐. 내성 정보가 다 비어있어 얘네가. 아, 얘네 그냥 내성 자체가 지금 내성을 똘똘 뭉쳐놨네. 오른팔? 오른팔은 다 내성이야. 어. 속성 어쩌고 하는데 제가 저 속성에 팰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 속성밖에 없어. 어? 나도 패고 싶어! 나도 패고 싶다고! 나도 패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질투를 별로 안 해! 근데 애들이 질투를 별로 안 해! 지동 걸어볼까? 지동 걸어볼까? 파워 전봇대는 어디다 팔아먹었어? 넌 배배하겠다. 흐허허허허헣 흐허허헣 흐허허헣 헉허허헣 어허허헣 어우허허 아, 오늘 흐트러 졌잖아! 그지? 이 정도면 잘한거야. 공절 하지마. 너 공절할 것도 없는데 뭐 공절을 해, 뒤질래? 잠깐만요 다 풀어봐 어우 답답해 어우 답답해 잠깐만 원래 오래 걸리는데 맞지? 내가 좀 힘들어하는 거지? 숨이 턱받겨 그냥 얘들아 얘를 어떻게 탑할 수 있냐 그것도 궁금하고 땀내 뒤지게 나게 생겼어 얘네 일단 죽이자 애가 죽어야지 내가 뭐가 돼 지동 걸어볼까 그래 원래 오래 걸리는데겠지 원래 오래 걸리는데겠지 어 뭐야 된다 딜트 간다 그렇지 그렇지 오오 야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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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공간을 자른다구 공간을 자른다구 공간을 자른다구 넌 뒤졌다 진짜 정화 넌 뒤졌어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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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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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진다 넌 뒤졌어 넌 뒤졌어 일로와 그렇지 이겼다 이겼다 와 일로와 일로와 서로 줄라니까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그래 오티스 말 잘했어 그래 딸랑이너 고마워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이긴다 어 아 코인 계승 오케이 얼마나 착해 애들이 어 얼마나 착해 늦어없이 뛰어와서 야 이 새끼야 전봇대 어디다 팔아먹었냐 이러면 안된다 이러면 오히려 뉴비들이 어떻게 된다 강조되고 어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누가 코끼리를 상상을 안해 어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누가 거기서 코끼리 상상 안하냐 뇌가 시키니까 하는거라고 알겠죠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내가 거기에 오히려 강조되고 반복되는 훈수는 뉴비를 혼란스럽게 해요 알았죠 강조되고 반복되는 훈수는 뉴비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알았죠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층에 도달했다 곳곳에 신문관들이 만들어 놓은 고문기구와 살점대 고통에 못 이겨 이건 아까 들었던 얘기다 어 강조되고 반복되는 훈수는 뉴비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 진행중이라 제가 TTS 좀 꺼놓은 점 일단 우리 도내해주신 분들 너무나 죄송합니다 요 부분 약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두려움과 공포에 직면하여 감정을 직면하라 눈물로 그릇을 모두 채워라 주변을 둘러보니 불쾌한 모양의 의자와 눈물을 채워야 하는 그 뜻한 그릇이 함께 놓여져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울판정 나 완전 우울해 우리 다 우울한 애들밖에 없어 우리 딸내미 보내자 딸내미 너무 슈퍼 예스 슬퍼서 성공했다 자 이윽고 그릇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릇을 문 옆에 자라 해놓자 아래로 스르륵 내려가더니 문이 열렸다 수감자의 눈동자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굳이 무엇을 보았는지는 묻지 않기로 했다 문 안쪽에 인장이 있다 어? 푸른색 인장을 챙기고 우리는 방을 떠났다? 아 시피에 입었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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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우울 속속은 많아서 오히려 좋아요 야 이거 뭐야 누가 봐도 개 어려웠던 거였다 이거 나 열심히 해서 이겨낸 거다 잘했어 잘했어 라이코스 연락합시다 어 완전 최고였다 최고의 플레이였음 진짜 장난 아니었지 공략이 안감으로 기억한다고? 그렇죠 게임학 교수님 만원원 고맙습니다 야 들어와 우울하게 팬다 오늘 우울하게 팹니다 저 기분 안좋아요 지금 왜냐 우울해서 시동 걸어볼까 이 새끼야 야 영차 쏴라마리구요 오케이 피 1 마지막 막타 야물게 쳤어요 우리 형이 있는 거 형이 막타 야물게 펼슨 어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딸깍 가자 아우 오늘 싱클이 그냥 야무지게 하네 어제 투쿤 나를 열심히 손본 보람이 있네 하아 여기서는 한번 써줄 때가 됐다 불길 속으로 그렇지 싱클이 정신력 너무 깎이는데 죽어라 교방 모든 결과들은 하우스트가 니들이 다 뒤진다는 개발이야 영차 흐트러졌죠 한번 한탕 해볼까 하기 전에 하기 전에 갈아버렸습니다 철단해주고요 이제 니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오마이갓 나리가 대키르 자 썰어드립니다 세로로 설고요 가로로 설고요 암도 찔러주고요 어 다음은 어디요 웨이브 쓰리라고 웨이브 쓰리라고 동키호 텐은 공간을 가른다고 어 동키호 텐은 공간을 가른다고 가자 동키호 텐은 공간을 가른다고 아 아 오늘 애들 야무지게 팬다 지지미 형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죠 형도 야무지게 일해요 오늘 그렇지 너 내 공간 절단 막을 수 있겠니 썰어줍니다 마지막 그거 그렇지 내 재산 믿고 맡길 수 있겠니 풀게 있어 그럼 갑니다 엔사 은행엔 돈 맡기면 안 되겠다 얘네 분명히 내 돈을 갖고 연병떨 내가 다 잃어버릴 거야 절대 안 맡겨야지 하하하하 어 이렇게 나약한데 어떻게 엔사 은행에 맡깁니까 절대 안 맡겨 내 이십안 이십만 원 내서야 되는데 이거 저축하기 좀 곤란하겠네요 엔사에는 살면 안 되겠다 음 엔사에서는 살면 안 되겠어 곤란해 곤란해 음 내일 이십만 원 써야 되거든요 내일 이삭 먹으려면 이십만 원 바로 골라야 되거든요 예 중앙 구역 한 켠에 유리관을 발견했다 그 유리관 안에는 분명히 말라붙었지만 아직도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는 생명체의 일부분들이 둥둥 떠나고 있었다 비극적인 전시록은 관을 쉽게 열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원한다면 하나쯤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번엔 어떻게 할까 라이코스 이야기를 하다니 춘추가 어떻게 되냐고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 혹시라도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앵보 방송을 더 재밌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 내일 앵보 유입 유입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앵그리보이 앵보 방송 유입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죠? 유입 설명회 내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오란 뜻임 그리고 내일 올 수밖에 없어 니들은 내일 내 방송을 볼 수밖에 없어 왜냐 내일 2상 먹어야 되거든 내일 우리 2상 먹어야 되거든 중간에 끼어팔기로 유입 설명회를 해줘야 돼 알았죠? 안 그래도 요즘에 림버스 컴프레이어 유입분들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때 날 팔아야 된다 왜냐 제가 언제까지 그 림버스 컴퍼니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세일링 포인트 지금밖에 없어 안 그래도 어제 유튜브 댓글에 형! 지금 물 존나 들어오고 있는데 왜 림버스 컴퍼니 본체는 안올려 편집중이야 이 새끼야 편집중 알았지? 갑니다 체력이 낮을 때 회복 효과를 주는 에고 기프트 체력이 낮을 때 강화 효과를 주는 어... 이건 합승리 지원이 나을 것 같은데? 어... 혓바닥이 조롱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다른걸 고르려고 했지만 다른 관은 열리지 않는다 하나만 가져갈 수 있는 모양이다 우리는 혓바닥을 챙기고 관 앞을 떠난다 와우! 어 뭐야 너무 좋은데? 합승믹이 10%에요? 너무... 야 이거 조롱하는 세바닥 너무 좋은데요? 조롱 매일 하겠는걸? 어... 좋았다 굿 자... 자격 판별대 가야겠죠 고맙습니다 이상! 맞대로! 나 지금 진실의 문 코앞이거든요 여기를 야무지게 지나간다면 여기서 아무 문제없이 지나간다면 내일 이상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이상 조상 우리 랩스타 이상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 어 벌써 답답한데? 기이한 외형을 한 N사 신문관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공격하려 했지만 그들에게는 일체의 전의가 없는 것 같았다 이 곳은 특별한 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지나... 가려면 자격을... 보여라 자격을 보이란... 어떤 것이 무슨 뜻인지 좀처럼 떠올리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 화슬러 승부한다 어... 어느 표지 획득 이게 맞는데 그지? 어... 자 무력으로... 일단... 표지 먹어야지 부들거리는 아래턱에서 흘러나오는 저소리는 분명 적개심일테다 저도 돕겠습니다 관리자님 오티스 겟... 아 싱클레어군요 싱클레어는 무기를 쥐고 조용한 의지를 눈동자에 담았다 야! 안 돼! 어어어어어 지금은 타이밍이 좋다 나 안 그래도 어... 완전 게판할 뻔해 그냥 이 정도는 좋지 이 정도는 좋지 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천진반 완성! 천진반 완성 했습니다, 지금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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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기차와 같이 달려나가겠소! 근데 어려운 전투인데? 아 이거 하루 죽일라는 거 아니야? 크로머! 넌 뒤졌다! 오우야 빡세인데? 이거 애관 바로 갈기자 애관 바로 갈기고 육자리로 팹니다 균형? 아니야 균형? 아니야 일반 공격? 아니야 세게 맞죠? 세게 맞죠? 세게 맞죠? 여기서도 일반 공격을 한번 야무지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일반 공격 일반 공격으로 얘부터 자르자 얘를 먼저 패야 될 것 같은 느낌 어 내 시계대가리 보이지? 가만 안 둬 출발! 얘들아 힘내! 얘들아 죽여! 죽여! 그렇지! 날 시계대가리라고 놀리기만 해봐 혼쭐을 내지마 걔 오므레 빼앗이! 이거지! 야! 진짜 시월하다 시월해 어? 우리 애가 서울대 갔어요 어? 모든 경우들이 홈스트가라 아니 애고 왜 쓴? 지싱 쓰면 되는데 애고 왜 먹음? 지싱 데려다니... 아! 아... 이래서 서울대를 잘 안 보내는구나 애들이 아 이래서 서울대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쩔 수 없죠 뭐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아... 아... 아 이래서 힘든 거구나 아... 저 이제 그... 스파이더맨 삼촌 이 한 마리 이해가 돼요 죽일 수 있나? 아! 그렇지! 오 얘네 개빡쳤는데? 오 쉣! 얘네 개빡쳤어 어떡해 이건 딸깍 가자 아 딸깍 하면 안 된다 이거 딸깍 하면 딸깍 하면 큰일 난다 이거 어 딸깍 하지마 야 딸깍 하면 안 돼 어 큰일 날 뻔 아니 얘한테 뭐 뭐 죄 졌니? 아니 얘한테 뭐 왜 이래? 어? 뭐야 아니 우리 애한테 왜 그래요 아니 어차피 조금 있다가 그 시계 돌리긴 할 텐데 나 근데 이거 궁금하거든 이거 한번 써보자 전부 때 한번 써볼래 나 한번도 안 써봤어 나 한번도 안 써봤어 안 때릴 때는 회피? 아 그래 모르겠다 그냥 패자 불길 속으로 어떻게 되겠지 어 동키! 이 악물고 있어 참아봐 한번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터지면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견뎌 낸거 같은데 낙매 충전 취비치에요 어 뭐야 어 이뻐 어? 어 왜 이렇게 이뻐 어? 그렇지 갤만하네 어우 죽였다 어제 톱날을 열심히 손본 보람이 있네 넌 뒤졌어 이 새끼야 넌 뒤졌어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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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려운 전투였어요 제가 무지성으로 한 것도 있지만 어려운 전투였답니다 예 그래서 살리고 이거 깽고 하면 잘한거지 뭘 더 바래 얘들아 뒤질래? 드디어 천진반 완성 천진반 완성 굿 천진반 완성했습니다 딱 좋았다 딱 지금 깔끔하게 했다 으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 저기 저기 지사 먼저 먹지 나 진짜 운다 삼부날로 운다 진짜 자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 미션 걸렸는데? 이겨라? 당연히 이기지 야! 나 크로모 잡기 전까지 나 잠도 못잡니다. 진짜 나 지금 팔 부들거려요. 지금 분노에 미쳐있어 살짝. 크로모 개자식! 내가 탄다! 뭐야 별거 없네! 들어와! 뭐 별거 없잖아! 된다! 구타한다! 구타하겠다. 이거 충전가하다. 일반 공격으로 얘가 좀 깎아놓고 오른팔이 좀 신경쓰이네. 가자. 그렇지. 진동 쌓아주고 제가 어제 진동에 대한 맥커리즘을 좀 보고 왔거든요. 약간 그... 뭐지? 흐트러짐을 좀 빨리 땡길 수 있는 그런 맥커리즘이너마. 어? 그렇지! 안 돼! 야! 뱀팔! 암을 그렇지 그렇지 애를 건드려? 넌 뒤졌어. 에고 쓴다. 이게... 에고 쓴다 한 뜻이야. 하하하하 잠깐만. 이거 다이다이를 붙여야겠다 이거는? 누나도 다이다이. 오른팔이 좀 신경쓰이는거지? 그렇지! 아니 누나! 호스트! 안면하는게 그렇게 힘드니? 정신력 낮은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내가 이 집 쓸거면 내가 에고를 왜해! 그렇지! 자! 신세계 두고오게 만들자! 그렇지! 나 합 강하다! 그래! 시동갑니다! 부릉부릉! 뭐하는데? 본능을 얻는다고? 이건 딜로 가자! 정화! 에? 별거 없는데? 딸깟! 갑니다! 영! 자! 영! 자! 영! 자! 썰어버리고요 들어와! 야! 잡렬적 정화! 이거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 자! 어! 실패! 어! 실패! 마지막! 아! 뭐지? 똥방귀 꼈나? 저기가 좀 심한데요 이거는 이렇게 가는게 맞아 실내공간에서 방귀를 낀으면 어떡하니? 어? 어? 어떻게 해? 허통의 몸부림? 약점이다 이 녀석아! 터뜨려 말이죠! 하... 진짜... 첫 가차에서 파우스트랑 쥐식 먹은건 진짜 미친짓이었다! 자! 다음은 어디요? 예! 죽여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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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예쓰! 오호! 별거 없었어! 별거 없었어! 게스트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체들의 언덕이요? 야! 이거 너무! 너무 수상해! 이거 너무 무서워! 진짜! 아! 너무 무서워요! 진짜 이거 왜이래! 나한테! 이거 왜이래! 어이씨! 뭐야아! 어이씨! 괜찮아 나 지금 맞박에 천진만 박아놨고 에고 기프트도 지금 많아! 어? 너무 좋은데? 아군 한명의 체력이 1이 미만이 될 때 해당 캐릭터가 체력... 오우 이거 너무 좋은데? 응 이것도 무슨일이야? 크로머를 이기자! 자! 크로머한테 우리 크로머한테 당했던 분들을 위해서 모금! 현상금!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드 오라이븐인데 그냥 데드죠 그죠? 곤중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갑시다! 현상금! 가! 찢어준다 내가! 죽여준다! 죽여버리겠다! 아침내 마주었구나! 죽이러 왔다! 끝없는 시체들의 언덕이 보인다! 뭐야! 너무... 애들은 가라! 응! 애들은 가라! 지금 너희가 볼 그게 아니다! 지금 그 자라는 새싹들이 이러고 보기에 너무 지금 가혹해 게임이! 애들은 가라! 응!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19금 걸었는데 우리 다 있잖아! 우리 메이플하고 막 뭐 이것저것 옛날에 건즈하고 할 때 다 엄마 아빠 아이디 그 주인분 빌려서 가지고 오잖아 애들아! 어? 어떻게든 뚫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알죠! 애들은 가라! 신문관들은 일제히 신성한 경비라도 올리는 듯 두 손을 공중으로 뻗고 있었다! 너희들 진짜 크로마한테! 어! 아! 잘못 걸었구나! 내가 잘못 먹었구나! 음! 고마워요! 두 번 먹지 뭐!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가장 높은 언덕 그곳에 있는 것은 크로마였다! 그녀 또한 재단 위에 있는 황금가지를 향해 기도하듯 손을 뻗고 있었다! 이미 자아심도가 열렸어요! 우리보다 먼저 황금가지와 공명했군요! 공명을 안 거야?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뭘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건데? 그래! 기도! 응? 어? 이건... 무슨 소리죠?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점심시간 아니야? 점심시간 벨 아니야? 이거? 쉬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 끝났다 얘들아! 자!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린데... 왜인지 머리가 간지럽고... 기억나쁜... 머리 좀 까마라 이 새끼야! 야! 싸울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머리 좀 까마 임마! 아... 그 종소리잖아... 어 맞네! 야! 야! 자... 야! 실시간 끝났다! 어휴! 냄새봐 냄새! 창문 열어! 창문 열어! 환기해! 니들 어둠의 자식들이야! 이 새끼들아! 불을 키고 살아! 가벼운 농담이 지나가고 수감자들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지만 딴 한명! 원래 자아심도의 주인이 있어야 했을 수감자만이 그러지 못했다! 아...아냐!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제...제...제 기억... 아이고 아 맞다! 이거 맨날 그 과거의 기억을 한 번씩 보죠! 예... 싱클의 기억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약간 담임쌤 된 기분이거든요! 학교 종수로도 들었겠다! 자... 심도 있는 이야기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싱클레어가 과연 어떤 장르의 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친구가... 어느... 어느 장르에서 약간 좀 재능을 바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퀘스트 걸어주시는 분들 혹시 크로마한테 쌓인 게 맞나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잠깐만요! 지금 퀘스트 막걸리고 있는데 혹시 크로마한테 쌓인 게 많으세요? 얘들 왜 이래요? 현상금 무슨 일이야?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잘 들어! 잘 들어! 얘들 잘 들어! 죽은 자께서 말하신다! 죽은 자께서 말하신다! 너 말... 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너도... 너 이단 아니야? 이단들이 우리의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공헌에 마땅할 재물에 눈독을 때리고 있다! 이 새끼 넌 뒤졌다 진짜여! 불쾌하고도 불순하도다! 불쾌하고도 불순하도다! 넌 뒤졌어! 가서 죽어라!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야 얘네 근데 이거 약간 연기도 잘하시고 연기도 또 워낙 잘하셔갖고 진짜 감정이 너무 된다 어떻게 하면 좋냐? 밤마다 있는 진짜 공부 미친듯이 잘하는데 약간 사이코배스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애들이 이제 시험보다가 막 울고 있어 시험 끝나면 막 울어 아유 크로마 왜 그래 야 시험 끝났잖아 우리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놀자 우리 시험 망쳤어? 막 해 아니 나 하나 틀려갖고 평균 98점이야 야 이 개자식아 바로 두 짓만 불 끈지고 원투스리포 가능하죠? 그런 타입이에요 진짜 예 황금의 재물만 있다면 너희는 무한히 살아날테니까 넌 뒤졌어 진짜 쥐는 자께서 함께하시니 두려움 없도다 오우야 쥐는 자께서 함께하시니 두려움 없도다 그리고 싱클레어 좋아하나봐 근데 이 정도면 이제 사랑이야 얘들아 그죠? 진짜 이 정도면 사랑이에요 이리와 어서 내 손에 쥐어야지 플러팅 미쳤다 하하하하 자 플러팅까지 해? 쥐는 자께 부려지는 것은 생의 으뜸 기쁨일지니 쥐는 자께 부려지는 것은 생의 으뜸 기쁨일지니 쥐는 자께 부려지는 것은 쥐 얘 얘 헬멧 벗겨봐 앵무새 들어있을 수도 있다 진짜 헬멧 벗겨봐 나 나는 싱클레어 동전은 가져왔지 무슨 일이야 왜 속삭여 야 플러팅하지마 암마 어? 또래들이 모여있는 쉬운 시간은 늘 떠들썩하다 진짜 학교생활이었던거임 어른들은 때때로 그런 우리를 멀찍에서 바라보며 흐뭇해하고는 했다 어? 잠깐만 옆에서 이제 크로만 뭐하고 있다? 시험 하나 틀려서 징징 짜고 있다 애들 지금 노래방 가서 뭐 부를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크로만 뭐하고 있다 이히히히이히 하나 찔려서 95점 됐어 하지만 접하고 싶죠 어른들은 모를 것이다 조금만 가까이서 보면 떠들썩한 시간이 시샘과 과시 우월감과 간교등으로 뒤섞여있다는걸 잘 사는 지방이었을거야 분명히 약간 저 정도로 약간 싱클레어가 귀티가 좀 났어요 항상 귀티가 좀 약간 그 좀 잘 살았어 딱 봐도 그만큼 야 부잣집상이야 아아아 K사 자체가 약간 그거구나 약간 사이버펑크네 여기가 야 너 이번에 그 또 확장실을 받았다며 아빠가 잘나가는 그거 크롬 그 개발자라며 이런 얘긴가 한두 마디씩 던지는 친구들의 말에 나는 초조해진다 너는 뭐 없어? 라면서 쳐다보는 눈동자들은 금방이라도 비웃음과 멸치로 바뀔 것 같았다 이... 이건 비밀인데 이건 비밀인데 내 등에 산대피스타에 달려있어 기초적인 임플란트다 침이 꼴딱 넘어간다 어쩌면 뭐 없냐는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그들의 야릇한 시선에서 벗어나서는 안됐다 그 순간 내팽개쳐질 것을 뻔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 아빠는 피사와 협약을 맺었어 지금 개발중인 기술들을 보더니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대 피사가 어디야? 맙소사 나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사실을 털어놓았을까 피짜리야? 오 쉣 스쿨 피자 스쿨 같은 데인가? 그들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던 공포에 섣불리 튀어나온 말이 화를 자초했다 혹은 순간의 치기어린 허세 파파존스라고? 오랫을 사이에서 잘 보이고 싶은 저열함이 뒤섞인 얘들아 충동이었을지도 이 얘기를 하면 안됐었나보다 그죠? 이게 이렇게 소문이 커지면서 크로마 막 놀러오고 막 일이 커졌나본데 아이고야 신실 당부했던 아부 와 그게 진짜냐 신클레어? 피사면 그 날개 말하는 거야? 아 아 진짜 부럽다 애한테 얘기를 왜 했어 대화의 중심은 순식간에 나로 바뀌었다 주위에서 흥미롭게 쳐다보는 아이들의 시선도 느껴진다 우쭈람 그건 꽤 달콤한 맛이었다 달콤하죠 어린 나이에 저렇게 이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달콤한 그 하나의 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나는 저열한 허세에 휩싸여서 행동했던 것 같다 아 진짜 안됐다 그러고보니 신클레어 너도 곧 바뀐네 의체 시술? 다 당연하지 제일 최신형으로 해주신다고 했는걸 저기요 여러분들 제가 일단 그래서 너무 고맙긴 한데 니들 얼마나 크로우한테 쌓인게 많은거야 애들 알았어요 제가 혼쭐 내줄게요 이놈 아저씨가 갈게요 알았어요 진정 좀 하세요 여러분들 현상금에 목을 저 목에다 현상금을 얼마를 거는거야 저들이 만약 조금이라도 내 표정을 유심히 보았다면 맛득자나 하는 내 얼굴을 분명 눈치챘을 것이다 아이고야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것 따위 알아채는 이들은 없었다 아이고야 쉬는 시간이 끝나고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에 비어서 자책감이 엄습해왔다 비밀을 지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시면 어떡하지? 손톱에서는 어느새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싱클레어 캐릭터가 늘었습니다 음 음 손톱 관리 시켜야겠다 네일아트 가자 초조하다고 못하쓴거잖아 얼마나 초조했던거야 얼마나 초조하면 이렇게 되는거야 졸업을 하면 의체 시술을 받게 된다 설마 이것도 좀 받기 싫어하는 애였나? 그러면 영영 상처날 일도 피를 보게 되는 일도 없다 아이가 말이 예민했네 하지만 그게 정말 너 피가 나네? 어? 아 옆에서 울고 있던 크로머 등장! 경쾌한 휘파람 소리와 함께 책상 위로 조그만 그늘이 진다 말을 거니는 이름 정도만 겨우 기억할 정도로 교류가 없던 동급생 나는 당황스러움에 우스꽝스러운 말투로 더듬으며 대답했다 뭐..뭐라고? 있잖아 네가 아까 한 말 진짜야? 진짜라고 하지마! 가짜라고 해! 그냥 허세용이라고 말해! 어! 아아아악! 진짜야? 그렇구나 니네 아버지 진짜로 대단하신가 보다? 그렇지? 어! 뭐... 그렇지? 저 개자식! 개선치 못한 찬사에 나는 부끄러워진다 아버지의 훌륭함이 꼭 내 미덕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데 넌 왜 그런 표정을 지었어? 뭐..뭘? 너 말이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고선 내게만 들리듯 조용히 속삭인다 더럽다고 오! 저 새끼 싹스부터가 이상했어! 그로무! 뒤졌다 진짜! 현상금! 현상금 사냥꾼에 앵봉한다! 눈동자가 커진다 속마음을 들켰다는 당황스러움도 있었지만 애써 숨겼다고 생각한 의중을 어떻게 이런 낯선이가 눈치를 찾는지는 도통 알 길이 없었다 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누! 뻔뻔하게 부정하면 될 일을 나도 바보같이 허를 찔렸다는 표정으로 되물어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냐하면 나도 너란 같은 생각이고 대체 무슨 일이야 하지마 진짜 안돼 안 돼 나 나랑? 통하는 사람끼리 많은 게 보이는 법이지 반가워 난 크로모야 빰 따고 쳐 실크 안 돼 빰 따고 우려 빨리 비호감작해 비호감작해 빨리 니랑 통하는 게 있어 왜 그러는 거 아니야 빰 따고 쳐 빨리 그 이후로 나는 크로모와 최종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야 호감작 했다 비호감작 했어야 되는데 이거 크로몰을 이기자 노 크로몰을 죽이자 저 패자 어휴 이게 무슨 일이야 정화 그렇지 갈아버리죠 맞돌이 아저씨 간다 그치 채이서 플라트 지나갔기 때만 받지 뭐 더 말하네 그치 저 패자 존나게 패는 자 행복한다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쥐어 쥐어 패자야? 오케이 나 쥐어 패자로 불러주세요 이제 할만하네 던지고 명치 굿 이제 안 해 이제 해 음 또 문 미션이야 유특각을 위해 싱클레어 홀로 크로몰을 상대하기? 미친 소리 하지마 거절할 거야 다 같이 패야 의미가 있는 거야 누군가에겐 한없이 익숙하고 누군가에겐 낯선 종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싱클레어의 과거를 본다 떠들썩한 교실 제잘거리는 학생들 그 가운데 싱클레어가 앉아있다 돈 벌러 가자 가보자 우리 가족은 매일 아침마다 같이 식사를 해야 하는 규칙이 있었다 이거 되게 좋은 규칙입니다 음 가족들과의 교류를 쌓을 수 있는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공유하고 격려나 농담이 오가는 따뜻한 시간 좋은 가정이었네 근데 싱클레어가 나는 그 시간이 좋았다 그리고 그 규칙은 내게 한없이 부드럽고 온화하기만 했다 음 내게는 너무 당연한 바뀔 리가 없는 나의 세계 음 자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스포가 하고 싶거나 저도 지금 솔직히 지금 압류형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스포가 하고 싶거나 뭔가 입이 근질근질 한다거나 분노가 느껴지거나 욕을 하고 싶을 땐 야 야호라고 치세요 알겠죠 예 야호라고 치세요 야호라고 치면 대부분 다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그 세계가 슬쩍 미화감을 가지기 시작한 건 나의 눈앞까지 의체 시술을 받고 식탁에 자리했던 아 아이고야 그날부터였다 뭐죠 이거 식사 대신에 바테를 두고 먹고 있는 건가요 아버지의 머리가 양철과 각종 전선 회로로 이뤄진 낯선 것으로 바뀌었을 때부터 나의 세계는 점점 발라지기 시작했다 아 싱클레어가 근데 약간 이런 거에 대한 혐오감이 어느 정도 있었네 어 거부감이 느껴질 만해요 그죠 가족들 간의 식사는 더 이상 따뜻하고 밝은 세계가 아니었다 하 그것은 오히려 불편하고 말수가 줄어드는 불편한 경험이 되어 있었다 자 잠깐 흐름이 좀 끊겼어 미안한데 내가 약간 이해한 거니 뭐야 자 봐봐 자 일단 싱클레어가 그 의체 시술 관련해서 엄청난 큰 손의 자손이야 근데 크로마가 봤을 땐 그 자손이 의체 시술을 약간 혐오하는 게 보임 오케이 저 친구 내 친구로 만들어서 의체 시술 개박살 내야겠다 약간 요런 식으로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약간 요런 식으로 된 게 아닌가 하 나는 의체로부터 태생적인 불결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나 하죠 저도 이 오브젝트 헤드 지금 캐릭터 이거 디자인 개맛돌이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머리를 달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불쾌할 것 같긴 해요 과연 내가 인간이 맞을까 인간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굴인데 넌 나가라 더러워 더럽다 나가 어딜 지금 개맛돌이 얘기하고 있는데 가 신체를 뼈와 살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도통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그래 나도 안 받아줘 왜 우리는 의체를 사용하는 걸까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어보니 돌아오는 대답은 간결했다 인간의 몸은 고리타분하다는 것이었다 쓰읍 하 먹지 않으면 배고파하고 자지 않으면 피곤해하고 다치기라도 하면 회복을 기다려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한없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의체를 사용하는 이들의 비율은 늘어갈 것이며 결과적으로 의체의 일상화는 곧 필연이라고 했다 이게 인간의 딜레마죠 기술의 발전과 인간적인 문화에 대한 속도 차이에 대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기술이 너무 발전하면 의식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겨 딱 그 상황이지 않나 어 플레이스테이션 누구야 플레이스테이션이랑 한새끼 있어 누구야 누구야 크로모를 지싱크를 3스킬 막타로 때리기 여거원은 가능할 수도 나는 속으로 뭐..뭔 생각하는거야 지 그럴거라면 차라리 도트되어 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이거 크로모 라고 생각했다 크로모 그냥 밥상을 깔아줬네 애가 어? 지싱크를 깔아줬네요 그냥 논리 정연하게 그 말에 반박을 할 수는 없었지만 싱클레어 의체 시술 받는거 사실 마음에 안들지? 잠깐만 여성이고 뭐고 떠나서 가빠 보세요 질거 같은데 나? 얘 왜 가빠 왜 이래? 어? 왜 이렇게 강해 보여? 어깨 왜 이렇게 넓어 얘 나는 조용히 끄덕였다 어어 하지만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말했다간 그들이 속상해하실테고 근데 잠깐만 이런 가빠 들고 온 애가 갑자기 내 앞에 와서 야 의체 더러워 안더러워 물어보면 나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다음에 어 더 더 더 더 더러워 이럴거 같은데? 이거 이씨 이거 어떻게 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게 원망스럽지? 어 뭐 그렇긴 하지 다시한번 고개를 끄덕인다 응 응 응 응 응 맞아 내가 도와줄까? 그런거 따위 받지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오케이 밑밥 깐다 밑밥 깐다 밑밥 깐다 지금 미끼를 던져버렸다 이제 이거 미끼 미끼 밀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턴 작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어떻게? 어? 어? 그건 다음에 말해줄게 자 이 다음에 말해줄거 뒤에 가로 치고 엄청나게 길이 생깁니다 일단은 의치신술 받은 사람들을 목가방치로 다 개박살을 낸 다음에 살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한 증오감을 푸시를 하는거야 그리고 너희 가족도 죽여야겠지? 크크 이렇게 달아두는거지 그 대신 응? 내가 너의 원망을 해소해주듯이 너도 나의 원망을 이뤄줘야 할거야 야 저런 저런 등치 애가 와서 내가 필요하면 너도 필요해질거야 이러면 알았어 할게 바로 하지 어린 나이인데 애가 갑니다 이거는 어... 진동가자 갑시다 싱클레어 아이고 싱클레어 안 돼 그렇지 어휴 파우스트가 야무조에요 우리 어? 파우스트씨가 야무지게 패여 애들을 정화 좋아 자 다음은 어디요? 어제 톨나를 열심히 손본 보람이 있네 강소 찔러 죽으려 끝 얼큰얼이 좋네 진짜 진짜 G파우 진짜 효녀다 효녀 이런 효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시체들을 엉덩이를 이제 넘어가는거죠 갑시다 누군가에게 한없이 익숙하고 누군가에게 낯선 종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얘기다 어 팔 배터리 교체 아 근데 이해가 간다 어 이해가 간다 옆반에 데미안이라는 이름의 전학생이 왔다 의체 시술을 할거야 안할거야 하겠소 안하겠소 사실 안하겠소 데미안이요? 데미안? 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전학생 주인은 언제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사실 그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설 데미안이라고? 내 눈에는 데미안이 그저 공기에 부유하듯 떠있는 것 같아 보였다 저는 남들이 데미안 뭐 벌레 이런거 문학소설 읽을때 뭐 봤다? 은혼 나루토 원피스 봤다 약간 문학이 좀 딸려요 미안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또한 내게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다 처음에는 그랬다 그날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공학 수업 시간이었다 어 얘가 데미안이구나 눈깔을 봐 싱클레어 눈깔에 빛이 안들어와 있어 얘 제정신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쳐 칠판에서 자꾸 시선이 어긋나 결국 나의 눈은 어느새 창문 밖을 향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볼 눌린 거 귀엽다고 한 사람 나와 너 누구야? 동료의 냄새가 느껴진다 그 창문 너머에는 산책을 즐기고 있는 그가 보였다 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친구들에게 둘러싸이면서 옅은 웃음을 찍고 있었는데 그 웃음마저도 또래들과는 다른 성숙하면서도 외로워 보이는 낯선 웃음이었다 나 좋은데? 좋아하나? 아, 아니겠죠? 아니겠죠? 예 뭐야? 좋아하는 거야? 진짜 좋아하나 본데? 어? 어? 순간 그의 이마에 무언가 어? 뭐야? 천진발이다 신비롭고 붉은 것이 반짝이는 것 같다 천진발이다! 잘못 보았던 걸까? 순간적으로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빛졌던 탓인지도 몰랐다 그러다가 그와 눈이 마주친 것만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사랑이 시작된다 끝났다 이게 무슨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어? 그가 그가 싱클레어를 보고 씩 웃었다 여전히 창밖에서 아이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그의 시선을 느끼자마자 황급히 책상 아래로 눈을 내리까봤다 무슨 일이야? 그 기묘한 사건 이후로 데미안은 곧잘 친근하게 내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잠깐만 내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랑이야 이거 아무리 봐서 사랑인데 이거? 저도 그 그 제가 가끔 가다가 약간 그 인간한테 좀 치이고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그 그 여성향 러브 코미들이 있거든요 내 이야기라든지 아니 너에게 다키르리라든지 근데 그러고 보면은 이런 게 많아요 창문 밖에서 전해지는 그런 사랑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지금 딱 그 느낌이에요 알죠? 신기하게도 데미안이 내게 오는 날이면 크로모는 아는 척을 해오지 않았다 데미안 떡대가 더 큰가 보다 그죠? 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게 다가와서 약속에 대해 잊지 않았는지 재차 확인을 하곤 했다 난 점점 꿈을 꿔 싱클레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얼굴 이렇게 정면으로 보니까 너무 심한데? 피부색 봐 이거 시체 아니야? 걸어다니는 시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 꿈 속에서 나는 아주 기다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그러면 땅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 둥지와 뒷골목 외곽까지 전부 다 야 이거 야 이런 피부면 모기도 안 와서 모기도 안 물어 이거 여름에 여름에 모기 면역이여 시체인 줄 알고 다 도망가 진짜 그런 다음에 내려다보면 이번엔 온 도시에 불이 꺼져있어 모든 것의 종말이 다가온 듯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고요한 죽음 이거 진짜 되게 걱정했을때 오케이 그렇다 이거는 이거 이거 나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거? 얘들 상태가 안 좋은데? 아 이러니까 싱클릭 진식 얘가 이상해갖고 맨날 난 선택받았다 이러면서 천진반 거 얘 이마빡에다가 물슈트 야 싱클릭 안에다가 저기 물티슈 가져와 이마빡 한번 문질러보자 빨간 거 묻어나면 얘 진짜 문제 있는 거다 대미안 넌 외곽에 가본 적이 있는 거야? 너 피부에 있는 그 좀비 쿨톤 네가 바른 거야? 나는 두려움에 속삭여 물었다 네가 발랐지? 외곽은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고 갈 수도 없는 장소였으니까 심하네 싱클레오 세상은 사람들이 정한 것처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야 너는 이 둥지에 자유와 사랑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 외곽은 오히려 이것보다 풍요로워 와 진짜 힙스터 마인드 그 자체 진짜 힙스터 마인드 그 자체 남들이 가는 길 절대 안 걸어가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것이 있었고 어쩌면 외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대미안과 이야기할 때면 나는 내 영혼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크다 났다 동화된다 아이오 아이씨 아이씨 히씨 목네히 들고 와 찜질 들어가자 안되겠다 얘 정신계조 들어가야 된다 진짜 군대를 보내던지 히씨가 담당하고 패던지 니가 패 내가 패 니가 패 내가 패 빨리 히씨 니가 패 내가 패 내가 패? 오케이 하지만 의체 시술에 대한 나의 두려움이라던가 크로마와의 기묘한 관계라던가 하는 건 대화의 소재로 삼지 않았다 오케이 그는 나에게 이것저것을 궁금해하긴 했지만 나는 불어 말하지 않았다 내 안에 은밀한 두려움까지 끄집어내기에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은밀한 은밀한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크로마와의 약속의 날이 다가왔다 싱클레어 너희 집에 있는 지하실 말이야 구경시켜줄 수 있어? 야 너무 수상하지 않냐 근데 진짜?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 싱클레어 그냥 고지고 때려도 오케이 한 거야?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갑작스레 그리고도 아! 깃털 마치 가볍게 들려와서 남의 집 들어가서 냉장고 있는 것도 되게 신뢰되는 행동인데 남의 집 들어가서 지하실 보겠다고 하는 것도 되게 신뢰되는 행동 아닌가요? 떨어진 지우개를 주워달라고 하는 것만큼 당연한 부탁을 하는 것만 같아 나도 모르게 긍정하려는 것을 간신히 막아야만 했다 오 우리 집 지하실은 어? 오케이 정신 붙잡아 그래 싱클레어 내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맞다면 그곳은 엄청난 곳과 연결되어 있거든 꼭 확인해봐야 할 게 있어 하지만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음 그런 말들은 나조차 말해놓고 부끄러워지기에 차마 입 밖으론 꺼내지 못했다 내가 확인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싱클레어 저번에 했던 약속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보증할게 너무 수상해 아 진짜 아 이렇게 수상해도 되는 거예요? 지하실 열쇠를 몰래 가져와주면 길 안내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표정 봐 얘 사람들 찌른 표정이야 어? 가만히 있다가 김 사장에 보냈소 찹쌀러 만든 칼로 김 사장에 보냈소 바로 찌르래야 그녀의 말에 숨어있는 기시감을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 나는 어휴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그렇게 악의 세계가 우리 집 한가운데에서 시작되었다 이거 뭐 거의 쿠툴루시나 뭐 이런 느낌인데? 미쳐버리겠다 아! 아니 진짜 이거 좀 의도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얘네 의도한 거임 못됐다 품은 진짜 이런 놈 이 장면은 왜 계속 보여주는 거야 나한테 왜 내리에 새기는데? 개못됐네? 조금 애매한데 갑시다 딜 1건 넣어야지 뭐 어떡했어 이거 찌르기가 그러니까 얘한테만 먹겠네 아.. 좀 애매한데? 그냥 그냥 딜 얘 그냥 딜 넣고 침크랑 그냥 방어하는 거로 맞아 오케이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정화 그렇지 합 맞춰 그렇지 갈아버리자고 오우오우 캤 어제 톱날을 열심히 손본 보람이 있네 나 진짜 어제 거던 안돌고 경험치 그거 안먹었으면 오늘 진짜 피똥 쌌다 진짜 난이도가 꽤 있어 느껴져 이건 딸깍 가자 진짜 오늘 엔딩 못 봤다 미리 준비를 잘했다 나 벌써부터 그 뇌에 들려요 앵봉님 레벨업 미리미리 해야죠 아이 모르겠다 탔다 탔어 다 나감 얘들아 돌아와 얘들아 나 오늘 3장 안자 메리야 어? 다시 잡으러 간다고 다 죽어라 자 한건 했고 에잇 탔네 탔어 얘 준비 안한거 봐라 에잇 야호르 대체 어 휴우 전투 한번에 스토리 한번 음 전투 한번에 스토리 한번이죠 부모님의 눈을 피해 지하실 열쇠를 몰래 훔친 후 나는 약속했던 대로 크로머와 만나 지하실로 내려갔다 크로머가 안내한 곳은 지하실 속 좁은 환풍구였다 그 와중에 또 데려왔어? 환풍구를 한참 기어가자 어둡고 매키한 냄새가 가까워지고 옷은 점점 더러워지고 있었고 목은 말라오며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져만 갔다 그때 여태까지와는 다른 냄새가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뭐 뭐가 느껴져? 크로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앞에 뭔가 있는 거야 만약 돌아가야 할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면 지금일지도 몰랐다 아니 크로머 성우님이 연기를 너무 잘해갖고 이게 감정이 미친다 어 아니 크로머가 대체 무슨 일이야 너무 무서워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그녀에게 그따위 사탕발림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만 나는 갑자기 사악한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다 시클레아야 누가 시클레아한테 밥 줬어 누가 시클레아한테 밥 줬어 누구야 처음으로 악당들과 같은 세계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왜였을까 나는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다 그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어렴풋하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와 여기서 돌아갔으면 또 바뀌었겠네요 상황이 그 광경은 정말이지 두 번 다시는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장면이었다 이걸 단순히 괴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개 신났다 그러기에는 지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단단히 잘못된 듯이 보였다 환상체인가? 뭔가 있었던 확실한 건 그죠? 두려움에 몸부림치며 나는 이 세계에 발을 들인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뭔가 있다 왜 기회를 걷어차고 나서야 다시금 기회가 올 수 없을지 기원하는 꼴불견 같은 짓을 하는 걸까? 그런 후회와 함께 이건 아마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될 거라는 확신이 뇌리를 파고들어왔다 은근히 약간 그 코즈미코로도 많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원래 그 코즈미코로가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 연기도 있고 그리고 보여주지 않는 전지적인 그런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는 그 느낌이 품은 진짜 개 변태다 자 품은이 진짜 변태야 이러면은 어 이걸 만약에 표현을 하려고 했다 노렸다 씹 오타쿠에다가 씨 진짜 개씨떡에다가 진짜 변태임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응 그, 그, 크로마 나, 나는 돌아가야겠어 가자 집에 하지만 크로마는 달랐다 그녀는 아주 황홀한 일생의 대단한 무언가를 마주한 사람처럼 하염없이 그 풍경을 보며 취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진짜 좋아하네 왜 이렇게 좋아해 그만 좋아해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크로마를 두고 나는 뒤로 기어갔다 너무 매워요 아 매운 맛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너무 매워요 진짜 나 이렇게 매운 거 말 바라지 않았어 왜 우리 집 근처에 그런 끔찍한 곳이 연결되어 있는 걸까 왜 크로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진짜 다음날 이제 피똥 쌉니다 진짜 플레이어들 이거 삼장한 애들 다음날 다 피똥 쌌다 어 불닭볶음면 캬 뒤진다 돈가스 캬 미친 만두 캬 어림없지 리브컴 삼장 가져와 다 이긴다 왜 크로마는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 리얼 왜 안 두려워하는데 뒤에서 바람을 타고 크로마의 오싹한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아니면 휘파람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다음날 크로마는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 나왔다 뭐야 싱클레어 내게 귀중한 것을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 진짜 고마워한다 이건 내 보답이야 뭘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더니 그녀는 정체모를 동전 두 개를 어? 내 손에 쥐어주었다 갑자기 싱클레어한테 합신청하는 거야 야 던져 야 던져 지금부터 앞면 더 많이 나온 놈이면 죽빵 치는 거야 던져 합신청 항상 가지고 있도록 해 알았지? 오케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 후 매일 밤 환풍구 너머의 그 풍경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혀댔고 나는 자연스레 크로머를 피하게 되었다 저거를 안 보여줬으면 미래가 바뀌었을까요? 라나 근데 나는 굳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애초에 크로머라는 존재 자체가 일으킬 일이었어 여건 이 모든 일들은 크로머라는 인간 자체가 일으킬 일이었습니다 피련이야 약간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과 기시감에 절여져 떨어대 내가 그려졌다 대형 그러나 아직 크로모에게는 받아내야 할 것이 있었다 뭐죠? 궁전 두 개요? 합신청인가? 지하실 열쇠 아 와 이거 그냥 줬어? 그냥 그냥 줬다고 이걸? 만약 부모님이 우연이라도 열쇠 정리를 하는 날엔 금방 들통이 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아휴 대다 나는 따뜻한 세계에 계시는 부모님을 아 이거 진짜 애다 처음부터 배신했고 더 이상 그들의 세계와는 같은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정당하는 것이 싫어 두려움에 떨었다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애기다 크로모 이제 돌려주지 않을래? 뭘 말이야? 나왔다 그들만의 대화 합법 이 정도 까빠 가지고 있냐면 야 저번에 빌려줬던 패딩 돌려줘 뭐? 뭔 패딩? 나 그럼 받은 적 없는데? 기하실 열쇠 와 왔다 어? 왔다 진짜 그 화법이다 용기를 쥐어짜낸 어느 날 크로머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다는 웃음을 터뜨려 댔고 겁에 질린 나는 뒤로 천천히 물러섰다 왔다 왔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쩔쩔 맨아 했더니 일진 교주짱이 됐다 일진 일진 쥐는 자 크로모 좋아 돌려줄게 돌려줄게 싱클레어 열쇠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거든 쉣 그리고 말이야 네 원망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야 싱클레어 의치 시술을 받지 않고 싶다는 거 말이야 약속 기억하지? 너는 내 원망을 이뤄줬거든 그 보답이야 설마 보답으로 안 죽인 거야 애를? 그게 보답이었던 거야? 열쇠를 받았다는 안도감에 사로잡혀 미친놈이다 진짜 크로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 무지함을 저주한다 진짜 미친놈이다 크로모가 말하는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니까 우리? 왜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한 건지 내 원망을 어떤 식으로 이뤄주겠다는 소리인지 큰일났다 일진 교주장 이제 국내 알아주는 이제 까빠 된다 큰일났다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던 내 어리석음을 3대 까빠 후회하고 저주한다 으으으으 대음 크로모 3대 까빠 미쳤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아니 일진 교주장 무슨 일이야 정화 좋아 용차 명치 한 번 더 그렇지 이건 진짜 못벗어나죠 예 이 한방 한방이 진짜 맛있거든요 예 네 흠 제대로자 한 건 했고 근데 내일 이제 2상이 나오잖아 근데 2상은 무조건 먹어야겠던데 광역이던데 전 스킬 3동전에 광역이야 왜 안먹냐고 그거를 내일 2상 나올 때까지 돈 써야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이 게임에 약간 뭔가 느껴졌다 내가 이 게임에는 영혼을 팔아야겠다 하면은 내일 돈 가져오십시오 예 그렇지 파편으로 먹는다고? 파편으로 먹어? 야 니들 이 게임에 쓰면 그 품에다가 그 한번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기둥 하나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기둥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혹시 보니까 근데 나도 끝나고 파편이나 한번 봐둬야겠다 그래 파편으로 먹어? 애정이 없네 진짜 애정의 문제다 이거 내 생각에는 햄팡 2호점을 강남 쪽에 하나 좀 세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요 기차와 같이 달려나가겠소 나 이거 끝나고 오늘 장전해놔야 돼 결국 크로마한테 열쇠를 넘겼어 노자 천장 쳐놔서 파편 두둑하다고? 잘했어 오마이는 오마이는 애정이 있는겨 어 이제 지는 자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지는 자 아닙니다 지르는 자 쥐어 패는 자 오케이? 어떻게 알았어? 큰일 났다 천진반 왔다 데미안은 말을 하지 않은 것까지도 모두 알아채는 능력이 있었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 진짜 리얼 천진반이다 언젠가 그에 관해 물어보았더니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만 말했을 뿐 더 이상 자세히는 말해주지 않았다 싱클레어 앞으로 더욱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널 연달아서 덮쳐올지도 몰라 이 새끼 너 알면서 안 알려준 거야? 하지만 포기해선 안 돼 갑자기 도와주네 진짜 사랑이었나 보다 그 고통이 널 더욱 아름답게 성장시켜줄 거니까 이거 왜 이래 진짜 이거 왜 이래 제 아무리 어려운 말도 데미안의 입을 거치면 모두 그럴듯해지고 말해 그에게는 그런 신비한 힘이 있었다 아아 싱클레어 심취했다 큰일 났다 얘 심취했다 동기화됐다 진짜 그의 말을 들으면 나는 꼭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아 그럴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 처벌에 맞았더니 써야겠어 어딨어 흐트러짐 어딨어 아아 아 하지만 잘은 이해가 안 돼 데미안 니가 알아네 그런 다음에 나에게 답을 말해줘 이 데미안이란 친구 뭔가 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은 웃고 있었음에도 어째서인지 그래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인가? 그 눈동자에는 러브인가? 애정인가? 분명 특별한 힘이 있는 게 분명했다 눈만 마주치면 힘이 풀리고 무력해지는 애정이 느껴진다 특별한 힘 애정이 느껴져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일말에 언급조차 해주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좋아하잖아! 사랑하잖아! 왜 언급을 안해줘? 나는 지금까지도 궁금해지곤 한다 야 니들 크로머한테 뭐 빚 졌니? 어? 지금이 기회야 저 빚쟁이 죽여갖고 빚 없애야겠다 뭐 그거야 얘들아 왜 이러는 거야 이건 승률 딸가게 될 것 같아요 지동 걸어볼까 아 근데 싱클레어 지금 회피를 가야겠다 다음에 그죠? 너무 그건데? 오 딜 안 들어가는 것 봐 하편으로 먹는 게 어때서요? 패스 레벨 50인데 제대로 찝었군 60이면 내가 뭔 말 안 하지 어? 내가 60이면 뭔 말 안 했을 거야 근데 뭐 50? 지동 걸어볼까 기둥 세워와라 기둥 세워와라 기둥 세워와라 60이라고? 뭐 그건 할 말 없지 뭐 야아 아이고 얘들아 니들은 딸깍 하지마 죽였으니까 다행이지 니들 딸깍 하면 큰일 났나 진짜 얘들아 알았지 나처럼 게임하면 안 돼 나처럼 게임하면 안 돼 나처럼 게임하면 안 돼 꽉 쬈어 그렇지 지지니 딸깍 전에 확인하셨나요? 확인하세요 저처럼 됩니다 여기서 보내야 된다 150이요?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싱클레어 근데 혹시라도 지싱 못 드신 분들 내일 이상 먹기 전에 지싱 드셔놓으세요 아시겠죠? 응 인간형 애고 고티입니다 진짜 어 왔다 그날에 왔다 성야의 가호 아래에 That day That day is coming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나름의 고해를 해볼 생각이었다 That day is coming 지하실 열쇠를 훔친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나는 다시 모범적인 아들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 시간 동안 나는 너무도 괴롭고 끔찍했다고 That day is coming 내가 속한 세계가 얼마나 평화롭고 만족스러웠는지 절실히 깨달았다고 그러면 가족들은 처음엔 잠깐 놀라겠지만 이내 날 그 낙원의 공간으로 받아들여줄 것이다 와 근데 진짜 애다 이거 진짜 애였다 분명 그랬을 것이다 아 과거형 하지만 어? 원래 같았다면 정문 앞에 설 때부터 나를 반겨줄 로봇 강아지의 소리가 들렸어야 했지만 집은 고요한 밤 아래에 둘러싸여 있을 뿐이었고 뒤이어 내가 마주한 건 멸망에 뒤집혀버린 낙원이었다 트리거 워닝 트리거 워닝 트리거 워닝입니다 자 힘드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미리 경고드립니다 애들은 가라 어차피 지금 방송 나 성인 걸어놨어 엄마 아빠 주민 빌려갖고 트위치 가입한 다음에 들어온 애들 나가 난 경고했다 난 경고했어 진짜 난 진짜 경고했다 얘들아 씽 혼자 있어 이걸로 얘가 두 번만 진짜 비도도 있네 와 너무 충격인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내가 지금 내가 멘탈에 나가야겠는데 잠깐만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내가 멘탈에 나가겠는데 이거 이거 어 잠깐만 이거 내가 흐트러지겠는데 이건? 어 이거 내가 흐트러지겠는데 진짜로? 잠깐만 이거 한번 받고 가자 잠깐만 나 캐릭터 멘쳤어 야 진짜 멘탈 터졌나봐 어 어 돌아왔다 어 야 진짜 팬이 골 뻔했어 인간되지 아니한 것들이 인간성을 흠모하여 거짓 감정을 남발하다니 근데 가만 생각해봤는데 막 이만약 이런 애들을 마취를 시켜서 마취를 시켜서 기계파를 달아준 다음에 엔사한테 쫓기게 만들면 얘들 본인들은 인간이라고 소리를 지를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일까요? 그냥 안 좋은 선택을 한다고? 내버려둬 귀도 불순물들 특유의 생존 본능이야 아니 전기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라고 하는 게 맞나? 크로모 성우님이 연기를 너무 잘한다 아이 성우님 누구세요? 기계파평과 피 살점들이 공중에 튀었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다 신클레오 너 왔구나 아는 척하지마 아는 척하지마 피와 살점이 묻은 망치를 든 채로 크로모가 다가왔다 내 생각에는 자 이거 상장 스포하는 사람들 못과 망치로 혼내줘야 한다는 법 만들어야 리얼 진짜 이건 진짜 이건 오롯이 맛봐야 돼 이 충격은 오롯이 맛봐야 돼 누가 막 얘기해줬다? 진짜 못과 망치 들고 가세요 그때부터 바로 정화 들어갑니다 2단 신문관 냅니다 그 순간엔 아 이거 말이야? 아는 척도 하지마 아는 척도 하지마 그냥 질기 내비둬 난 옛날부터 저런 더러운 놈들이랑 조금만 엮여도 불교라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 애초에 저런 애였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박애주의자니까 그런데 그런 불순한 새끼들의 자식이기까지 하면 내가 널 어떻게 해야 할까 싱클레어? 근데 그냥 살려준 거야? 나의 다리는 힘이 풀린 지 오래다 입도 마찬가지다 온몸의 모든 요소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눈앞에 크로머의 발이 보였다 차마 고개를 들 수도 없었다 그렇게 가까워져서야 두려운지 눈이 질끈 감겼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누나를 느낀 살점이 남아있는 저 망치가 나를 향해 다가올 거란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다 하... 진짜 멘탈... 이건 멘탈 터진다 시케이리 하지만 아무리 기적이 없다 와 이거 진짜 트리거 워링이다 진짜 이건 어... 의아해진 나는 조심스럽게 눈을 떠서 고개를 들었다 와... 심하네 크로머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언젠가 내가 책상에 앉아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며 말을 걸어왔을 때처럼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야... 이게 너무 센데? 자... 이거 너무 센데? 와... 나의 최악의 적이 나를 영웅으로 받들여주고 있어 어... 합신청한다 겁에 질린 채 살아! 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다가 때가 되면 내가 널 부를 거야 어이 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누구라도 손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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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습하는 이명과 구두빨소리 그리고 어지러움 속에서 야... 야... 맞아? 이게 맞아? 이거야? 아니... 풀버니 미치 새끼들아! 이 씨... 나는 그대로 기절했다 어... 머리 아파 잠깐만 아... 아... 아 머리 아파 아 머리 너무 아파 진짜 아... 미친 또라이들이네요 진짜 하하하하... 아 나 그거 말고는 단어 선택이 안 된다 아예? 어...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그렇지 그냥 미친 또라이들인데 이거? 흠... 제대로 찝았건 다음은 어디요? 욕을 안 하면 오히려 젠틀하다 얘기를 깼어 진짜 욕을 안 하는 게 더 젠틀한... 욕을 안 하는 게 더 젠틀한 선택인 것 같아 흠... 안녕하... 잠깐만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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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 속으로 나 욕을 줄이자고 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오늘만큼 욕이 마련한 점은 처음이다 흠... 흠... 진짜... 오늘만큼 욕이... 욕... 욕이 하고 싶은 점은 처음이다 흠... 욕이 하고 싶은 점은 처음이다 흠... 나 리얼 느낌의 말랑콩콩 스탠스 미친... 미친 내신이 그거 했단 말이야 자... 한 건 했고 자... 한 건 했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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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돈이 하네 역시도 너희 집 지하실 한 번 보러 가도 되냐? 흠... 아... 궁금해서 너희 집 지하실 한 번 보러 가도 돼? 열쇠 빌려줘 흐하핫하핫하핫하핫하핫하핳핫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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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Chelse빌려줘 어 아니 근데 이거를 추천 안해주는 것도 좀 못됐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환장하는 게임인데 이것도 추천 안해주면 그것도 개못된 거야 알았지 그것도 개못된 거라고 알았어 몰랐어 잠깐만요 멘탈 좀 멘탈 약간 싼치 좀 올리고 화장실 좀 갖다 갈게 싼치 좀 올려야겠다 안되겠다 에이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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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 자 진짜 푸면 개새끼들 진짜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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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 그냥 개새끼들 진짜 미친 진짜 미친놈들입니다 얘네 얘네 진짜 그럼 혹시 미드소마라는 영화 아세요? 미드소마라는 영화 알아요? 알죠 미드소마라는 영화 감독이 있어요 이제 아리에스터라는 감독이 있는데 걔도 영화를 이분도 영화를 진짜 진짜 개 못되게 만들거든요 기분 더럽게 만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아리에스터라는 분을 찾아보면 이런 짤이 나와요 이런 영화를 그런 영화를 만들고 이런 짤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에 진짜로 이거 누가 봐도 품은 그 수장 아닙니까 이거? 품은 수장 아니에요? 품은 수장 딱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내 방... 만약에 품은 관계자분이 이... 내... 내 지금 방송 보고 있다? 이러고 있을걸? 맛있는 홍차를 마시면서 음... 달다 그렇지 이래야지 아니...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었으면 좋겠어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어 진짜 아... 나 이제 겁난다 진짜 이 두 개가 너무 겁나 진짜 이 두 개 너무 겁나요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일단 가보자 일단 가야지 뭐 어쩌겠어 죽여야지 그럼 뭐 이 개자식 목 따라간다 내가 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라 그냥 즐기라고? 야! 정신을 차리니 햇빛으로 전부 달고자 뜯어져 한낮에 골목길 한가운데였다 그 와중에 그냥 골목길에 버려놓은 거야? 난 그곳에서 멍하니 누워있었다 길가 곳곳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곳이 나 이제 표정관리가 안된다 지금 어 싱클레오 네 세계의 금이 같구나 하... 세게도 왔다 데미안 좀 꺼줘! 지금 내가 데미안을 봤을 때 종종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를 알 것도 같았다 어째서 그 아이는 항상 발걸음 소리가 나지 않았던 걸까? 진짜 채웠던 거야 임! 얘 지금 좀비 쿨턴 온몸에 깔아놨는데 얘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음 절대 아니지! 왜 모든 건 고독하고 조용하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듯 고요하게 다가오는 걸까? 거... 거... 거신! 가족의 죽음도 악의 세계도 그리고 나도 두렵니? 싱클레오? 야! 마리... 야! 아 이 새끼 공감... 너 티지? 너 티지? 데미안 너 티야? 새끼야! 그는 내게 말했다 모든 것을 관통하여 보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정된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는 듯이 이 새끼 티네 이거! 심지어 그는 알고 있는 듯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했다 언젠가 전부 깨버린 채 박차가 오를 날이 오겠지 나는 전부 끄집어내진 널 보고 싶어 이... 티미안 미쳤다 데미안 아니죠 테미안입니다 이제부터 테미안입니다 제 앞에서 얘 테미안 나올 때마다 야! 테미안! 너 티발 씨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던 나의 속대답이 어떨 것이라는 걸 그러나 그의 말은 온기가 가득한 듯 하면서도 에롤 신사님 고맙습니다 제대로 익지 않은 칠면조에 차가운 내부를 씹는 것만 같은 서늘한 기분이 들어 나는 다시 한번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티를 만나면 에프들은 정신을 잃습니다 예 정신 잃을만 간신히 붙잡고 있거든요 지금 예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미친 티다 티도 이런 티가 없습니다 티발놈 진짜 나 에프냐고요? 저 ENFP입니다 아 이 새끼 또 하는데? 너 집에 가 좀 가 집에 이거는 에고람 쓰자 나 얘부터 얘부터 혼내줘야 된단 말이지 지금 다이 다이 붙이고 그치 여기까지 같이 들어갔었고 아 이거 왜 이렇게 묵잡하게 생겼어 얘는 막아줘야 돼 지금 여기서 싱클 좀 싱글 다치는 건 좀 많이 손해거든요 내 생각에 요렇게 붙여야 됩니다 남는 걸로 얘 딜 모자라니까 같이 패주자 가자 지동 걸어볼까 그렇지 방출기 모든 결과들은 3단계 방출기 작동 개시 명차 누나 죽여줘요 아우 아깝다 안 아파 안 아파 여기서 얘 딸깍해도 되지 딸깍 딸깍하지마 딸깍하는데 얘만 바꾸자 얘만 바꿔 다이다이 붙여 굿 훌륭하다고 뭐가 훌륭해 나는 머리통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어? 머리통이 아픈데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야 미션 이거 미션 시간 안 되겠는데 18분 안에 다 볼까 나 스토리도 봐야 돼 걸려라 제대로 찝었군 아 연장했어? 아 연장됐네 이거 연장을 해줬네 얘들 오케이 나랑 같은 시간이구나 오케이 알았어 내 크로머 어떻게든 혼내줄게 조금만 기다려 크로머 개자식 죽여주겠다 기차와 같이 달려나가겠소 아 나 게임하면서 머리 아픈 적이 없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지금 아 진짜 편두통 와 이거 어 이거 내가 너무 몰입해서 그런가 아 아 내가 몰입을 너무 많이 했나 딸깍 아 야야 딸깍하지마 딸깍하지마 아 딸깍해도 되겠구나 그냥 한 명 패자 어 이건 딸깍해다 이건 어차피 방어니까 지동 걸어볼까 용차 주먹 한 번 더 그렇지 못들이야 아 못때리구나 지동 걸어볼까 보러 여기서 어차피 다음에 싱클레어 다시 정신 차리다 빌라치 찌릿찌릿짜릿짜릿짜릿짜릿짜릿 어 안 돼 어 뭐야 틀어지면 패닉이라고요 승렬 딸깍까 지동 걸어볼까 괜찮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건 승렬 가자 승렬 딸깍할게요 지동 걸어볼까 에고 에고 크로노한테 다 쏘아볼 것이다 이리와 지금 게임 지금 집중한다고 지금 내 멘탈을 흔들어 이리와 이리와 차원만 가르지마 차원 가를 때 아니다 차원 가를 때 아니다 골게 있어 그라 용차 아우 진짜 공기가 얼큰해 그치 그렇지 어제 톱날을 열심히 손본 보람이 있네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 림버스 깜빨 림버스 깜빨 요거를 오롯이 즐기려면 소리 들어야 돼 딴 데 울리는 거 내가 그냥 소리 자르면 돼 어차피 지금 제가 사운드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문제없어요 갑시다 사운드 분리해놨어 걱정하지마 가자 오늘 싱클레어 사라지네 듣습니다 아시겠죠 어땠어 싱클레어 니 마음속에 나있는 길에서 정답은 찾을 수 있어내 지디게 잡으라 이 새끼야 널 죽이러 왔다 그럼 그럼 눈 그렇게 떼지마 그럼 어떻게 떠 세로로 뜰까 일로와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널 죽여보고 싶잖아 으에에에에에에에 시체가 말을 안해 시체가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대여를 맞춰서 분대를 이루기고 절대 못 참아 하아 아니야 아니야 참아야지 당장의 재미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싱클레어 공명하기 시작한 황금가직의 처리야 지금 진지한 대화식이잖아 아이씨 알아요 그래 알아 인마 가시 황금가직가 아니었어도 저 개새끼는 제가 찢어 마실 거예요 그래 너 도와줄게 싱클레어 저 개새끼 내가 쫄았다 쫄았다 원래 욕 전혀 안할 것 같은 인상인데 개새끼 박으면 그 누구라도 쫄거든요 싱클레어 언제부터 그런 말을 배운 거야 넌 뒤졌다 진짜 너같지 않아 보여서 넌 뒤졌어 그래도 뭐 친구들도 많이 생긴 것 같고 친구라고 했나 낙가마따치다 동료라고 넌 뒤졌어 넌 뒤졌어 진짜 넌 뒤졌다 진짜 싱클레 진짜 뒤졌다 너 어 뭐야 얘 왜 흐트러진 상태냐 지금이 그 애야 가진 걸 쏟아부어 지금이 그 애야 모든 걸 쏟아부어 내가 괜히 모아온 게 아니야 가자 넌 뒤졌어 일로와 야 야 뭐해 영차 일로와 전봇대 전봇대 가져와 최대치야 아 지 싱클이 있으면 틀어짐이 만들었다 이런 데도 지 싱클을 안 그거를? 이런 데도 지 싱클을 그거 안 뽑아? 들어와 용차 그렇지 누나 혼쭐 내줘요 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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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허어 칠씨팔 달다 아 진짜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어 그래 동키동키야 쑤셔요 쑤셔요 스킬 보자 최악을 깨뚫는 분 용서를 베풀어 줄 수가 있었더라면 어 뭐야 싱클러 아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겼나 보다 아 고 와 천진방 천진방 이 시꺼 그렇지 그렇지 도약둘기 빡세죠 도약둘기 힘들어요 썰어줍니다 와 진짜 얘네는 와 진짜 품은 얘네 진짜 와 진짜 변태다 얘네 와 이거 진짜 변태다 아니 노리는 왜 이렇게 좋은 걸 가져온 거야 안 되겠다 야야 진심을 쏟아 부어 내 이때를 위해서 뭐 한 거야 양차 손님 감사합니다 뭐야 어 어 어 아 침식된 거야 그렇지 그럼 이 개자식 넌 내가 죽인다 이 새끼야 영차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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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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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요 우리에겐 딜 찍 누가 있다 우리에겐 딜을 찍어 누를 힘이 있다 가자 융차 왜 근데 다 아 얘는 아 막 에고침시 터져갖고 이러는 거구나 아우 에고 좀 에고를 막 쓴 오케이 수감자들은 지치고 훼손되었으며 몇몇은 죽어있기도 했다 그렇지만 크로몬은 아직도 의기양양한 채로 사형선거라도 내린 듯 손을 뻗어 싱클레어의 코트 안주머니를 뒤진다 니가 뒤질 때야 또 나에게 합신청을 하는구나 죽여주마 하하 어허허허허헛 두드림 않았잖아 아이가 아하하하 근데 이번, 이번팔에 한팔 한팔도 안팼잖아 아이샯 하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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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팬들도 미친놈들입니다. 크로머가 그러면 다양한 거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얘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싱클레인한테 접근을 한 거야?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 순간, 크로머가 괴기한 웃음소리를 내며 동작을 멈췄다. 황금가지가! 재단 위에 놓여진 황금가지가 그녀의 웃음소리에 공명하듯 점점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너 왜 그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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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불 들어왔다! 너, 배씨! 배씨! 살점이 그녀의 하반신을 에어스한다? 뭐야? 끔찍하고 기분 나쁜 살덩이, 팔인지 다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수없이 뻗어 나온다. 욕망과 광기가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놀자고lys음소리로 불렀다. 욕망과 광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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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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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 돼!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하오! 뭘로 딸깍? 하악 와 가사를 또 띄워놓은 거야? 진짜 미친놈들이다 얘는 나 이거 처음 봐요 잠깐만 온전한 인간을 꿈꾸는 크로마라고? 온전한 인간이야? 제가 생각하는 인간이 저런 모습인 거예요? 어? 뭐야 무슨 일이야? 이야아아아아아악 그렇지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그럼 가자 그렇지! 그렇지! 복수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우! 까악 까악 아우호! 아야! 어? 오! 안 흔들렸다 크로마 지쳐서 곧 약점을 드러내겠지? 오케이 지칠 때 에고 지칠 때 뭐? 에고 지칠 때 에고 와 노래 미쳤다 얘네 무슨 일이야? 오른팔 하나 가가지고 아 뇌정지야 뇌정지야 아 잠깐 뇌정지야 뇌정지야 파워가 파워가 두 대 맞는구나 아이고야 아 이건 어쩔 수 없네 이건 그냥 그냥 펴야겠다 파워 여기서 또 맞으면 안 되는데 몰라 그냥 가보자 아리야 두 번 성공했으면 한 번 더 성공해야지 미친놈아 어 어 누나 안 돼 던져 그렇지 90, 97 미쳤다 어나 갑자기 어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이 영차 나 공간을 자른다고 어? 뭐야 연출이야? 아 잠시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살점의 언덕은 강한 산성을 뿜어냈고 싱클레어의 다리는 힘없이 녹아내렸다 이미 다른 수감자들 모두가 그렇게 녹아내렸다 그는 볼포머신 넘어진다 아니 어쩌면 떨어뜨렸다고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크롬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그래 그거야 고통스럽지 질무스럽지 아 먹고 있네 전부 받아들여 남기지 말고 모자리 나를 봐 가장 순수한 인간을 가까운 이 모습을 이 욕자와 살기를 너희들 누구 하나도 범접 못할 순수함을 강력함을 싱클레어 너 지금 너무 인간답다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게임이 너무 무서워요 내가 너 너를 싱클레어 사실은 무서웠지 가족도 잃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고 사실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지 도망치고 싶었지 다 그만들고 싶었지 그렇지 반드시 무슨 내가 중간중간 약간 멘트를 하는데 못하겠다 이건 이건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미안해요 함께하자 싱클레어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 나의 원망을 완성시켜줘 무기를 쥐고 있는 싱클레어의 팔에 점점 힘이 빠지고 있다 그러나 기어이크는 크로마 앞으로 기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고통을 받아들여야 해 우린 고통마저도 저활한 순간에야 다시 뛰어낼 수 있어 살점을 채우고 피를 쏟고 가장 인간다운 것을 매 순간 늘려가면서 만인의 도시에 존재하는 불순물이 걸러진 가장 순수한 세상으로 엄마 아빠 누나 싱클레어가 숨을 거둔 수감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정신이 나간 듯 중얼거린다 그렇게 둘 수는 없었다 싱클레어 내 말 들어 이제 와서라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라도 행동하고 싶었다 관리자답게 나는 알고 있어 네가 네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싱클레어는 그랬다 스스로가 짐동이가 될까봐 입으로 꺼내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대부분은 속으로 삼켰다 죄책감이란 형태로 생각을 심어 넘겼다고 가족들은 나 때문에 죽었어 아니야 저 싱클레어 죽인 거야 안 되는 것 말에 말 없어 내가 욕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저 싱클레어 그리워야 진짜로 그래 모두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여 그래야 완전하게 거듭날 수 있어 나를 따라와 내 손에 쥐어지는 거야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돼 여기서 녹아내리고 있는 게 느껴진다 이렇게 어영부형 가짜는 관리자 노름을 하다가 죽을 줄 알았지 하지만 싱클레어 더 말해 주어야 한다 크로무의 말은 거짓이고 겉박이며 위선에 과장된 것에 나열일 뿐이라고 전해야 한다 이렇게 싱클레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온 신경들이 나서서 외친다 나는 녹아들어가는 몸의 형태를 오롯하게 느끼며 자세히 자세히 들어담아 싱클레어 제발 눈이 안으로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해 싱클레어에게 지어짠 목소리를 건넨다 그래야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일 테니까 그래야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일 테니까 이 새끼들 왜 갑자기 깎고 내 맘 그 걸어 가르치는 거야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다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다면 어? 그냥 좀비 쿨톤의 무언가가 아니었단 말이야? 얕은 겉박이나 속임수로 네 자신을 죽이지 않아도 될 거야 그렇지? 싱클레어? 무슨 일이야 아 잠깐만 소름 돋았어 잠깐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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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보야 진짜 하하하하 하하 그들은 아주 가볍게 마치 하늘을 떠다니도 움직이고 있었다 천진반! 그 어떤 것도 그를 울감해지 않는 것처럼 그는 누구보다 가벼워 보였다 세상 후련해 보이는 사람 같기도 했지만 반대로 그가 걸어오는 공기마다 모두를 가라앉게 만드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가 오른팔을 휘두르자 에? 이렇게 썰어버린다고? 대면! 제발 우리 쪽으로 같이 와줘 너 말 있으면 우리를 손쉽게 황금까지 얻을 수 있어 제발 크로모의 상반신이 완벽하게 사라졌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이야아아아아아악 하하 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아 꺼지 같은 게임 진짜 니가 스스로 운명을 바꾸었구나 싱클레오 천진반 천진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왜 망신창이가 됐어 내가 이게 뭐야 순애야 이게 뭐하는 애야 데미안이라는 저는 곧 앞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주 가벼운 여행이라도 떠난 듯이 세상은 곧 새로운 탄생을 향해 갈 거야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갈 수 있어 이건 순애다 이건 순애야 싱클레어 너도 그 중 하나야 대답하지 못한 채 싱클레어는 정신을 잃었고 데미안이나 자칭한 자는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크로머는 옛날 옛족의 사람들이 믿었다던 신님이 되려고 했어 싱클레어는 그 걸음이 될 뻔했고 그게 신이라면 전 믿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이었다면 전 믿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알은 혼자서 깨야 하는 거야 크로머는 꽤 노력했어 싱클레어가 첫 번째 동전을 잃을 때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려고 이런저런 수도 쓰고 말야 크리스마스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6월달이라고? 지금 6월달이라고? 결국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가짜를 꾸미고 있었다는 건 그러니까 아이러니야 그치? 원래 모든 이단 신문관들은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죽이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죽이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오마이다르다! 반가워 단테 당신이 잠깐 동안 싱클레어를 길들여줄 어른이구나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는 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거야 싱클레어가 마음의 힘을 굳게 믿고 날아올라서 응 아름다운 별과 하나가 될 날이 올 때 내게 너무 무서워 그때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날까지 싱클레어를 잘 부탁해 단테 너 내 말이 들려? 나는 모든 지적임을 들을 수 있어 단테 당연히 당신의 목소리도 들릴 수밖에 지적임이 아니야 시계 짝깍 가리는 소리란 말이야 딱 수감자 그건데 어? 와서 애들 오는데 다 썰어주면 될 텐데 왜 안 해주냐고 왜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으니까 그게 뭔데? 푸른 목도리를 두른 소녀는 어느새 사라졌고 언덕들이 녹아내리며 천천히 무너져내렸다 진흙과 살이 한 대 섞여 내려간다 그 앞엔 황금가지 하나가 따스하게 빛난 채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싱클레어의 세계 역시 천천히 녹아내린다 나는 상반만이 남은 몸으로 간신히 기어 싱클레어의 여기로 나아간다 아직 숨어있 붙어있었다 나도 그러했다 그 덕에 나는 시곗바늘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 관리자 노릇을 해야만 안되는 것이고 죽어가며 깨우쳤던 현명한 관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말은 네 잘못이었을 수도 있어 싱클레어 그러면 뭐 어때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소한 실수였어 거기에 너무너무 올가매지마 녹다 남은 팔로 그의 등을 툭툭 두드렸다 어른이다 나 어른이야 나 어른이야 싱클레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사실 모든 것의 잘잘못을 따지고 올라가자면 끝이 없다 각자가 저마다의 죄를 짊어지고 이 버스에 오르기로 결심한 것에도 내가 머리와 기억을 잃어버린 채 관리자라는 역할을 떠맡게 된 것도 근간을 따지다 보면 원인은 스스로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실에만 매몰리게 된다면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 없다 발견했습니다 누구세요 사람 살려 따스케드그더사 모두가 처참하게 널부러진 곳에 여러 명의 구둣발소리가 들린다 일단 받아놓고 베르글리우스가 상황을 파악하고 애프터팀을 부른 것이겠지 이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입합니까 어? 설마 엔케팔리는 들려는 건가? 싫어 싫어요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요 다른 저들은 이자만 생존에 있다면 살아날 수 있다 이자의 신체를 수복하는데 전부 쓰도록 한다 아닌가? K사인가? 으 어깨축지에 무언가 꽂힌 듯한 기분이 들더니 녹아버린 몸 부위에서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분이 지원해주신 HP 앰플은 세 개입니다 K, K사 전부 주입합니까? 재생경과를 지켜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용하도록 버스 녀석들 하여간 특색 하나 잘 만나서 허당한 돈에 K사에도 인맥이 있고 말이야 무엇을 안 이겨? 띵을 확인했습니다 춥- 축변이 드나요? 나의 주변을 둘러싼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싱클레의 절개 섞인 울음이 났고 그리고 조용하게 울려 퍼진다 그렇게 우리의 세 번째 작전은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망을 내렸다 야스! 야스! 컴온! 골든 브릿지 이즈 마인! 컴온! 황금가지를 탈환했지만 우리는 패배했다 하지만 다들 에스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버스는 평소보다 활기찼다 닭꼬치 개수는 인원수에 딱 맞게 쌓았으니까 모자란다는 소리가 들리면 범인 직종을 따라서 하도록 진짜루 우와 신기하게 생겼네요 왜 닭을 꼬치에 꽂는 건가요? 얘는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다 닭을 꼬치에 꽂아서 구우면 굽기 좀 편해서 그런 거야 옹루 내가 살던 곳에서도 이런 음식을 본 것 같소 너 이런 떡밥 뿌리지마 나 곧 4장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설렘에 맞는다고? 미쳤냐? 조상님! 미치셨어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저 스토리 보기 일단 받아 둘게요 달콤한 냄새 매피가 좋아하는 냄새 야 니가 먹어 인마 매피 주지 말고 짐짓 신났는지 카론이 속 들어올렸다 카론이 또다시 낮은 야 부르지마! 부르지마! 이 시가! 하지마! 카론 아직 크리스마스는 한참 멀었다고 그래 6월달이야 6월달! 카론의 흥을 깨지마 벌레 양반 에? 너 뭐라 그랬어 우리 형한테 야 뒤질래? 헤이! 귀엽다고 안 봐줘 나는 카론이 크리스마스 같이 느꼈다면 그런 거야 에? 벌레 아니 귀껏 카론이라고 불렀더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운전수라 부르겠다 이 녀석 카론 뭐 그러면 그랫도 기사 양반이라고 부르든가 왜 탕하고만 살고 그래? 그것도 맞긴 해! 아휴 기사 양반 그 기사 양반 좋다 기양 기껏 기껏 쌓아놓고 닭꼬치는 입에도 대지 않은 채 베르길리우스가 그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카론은 노래가 또다시 그를 고요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일까 문득 카론은 터널을 지나는 중이라 아 터널을 지나는 중이라는 말을 아 터널을 지나는 중이라는 그의 말을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다른 수감자들과 한때 섞여 막막하게 웃고 있는 싱클레어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긴 터널 속을 지나오고 있는 거라면 아침을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닐까? 하하 하하 하하하하 뭐라는 거야 단테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자 단테도 닭꼬치 아 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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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꼬치 맛있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진짜 관리자께서는 입이 없다 에잏? 마음으로 먹는 거야 인마 관리자님은 말 한마디 없이도 우리를 휘어잡을 놀라운 인재시니까 없는 것이다 어? 알아두도록 아니 그건 아니 아니 나 닭꼬치 좋아하는데 으으으 뭔 소리 좋아하는데 뭔 소리 뭐야 아니 그렇게 덮어놓고 딸랑거리면 안 지쳐요 오티스? 딸랑이 누나잖아 인마 별명이 있잖아 야 이거 더 없냐? 하하하하 맛있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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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번 삼장하고 이제 히시 개우감 와 진짜 삼장하고 진짜 히시 개우감 어 어 어 두개 먹어 두개 먹어 두개 먹어 진짜 이봐 벌 양 라이터 줘 주리어 말하면 내가 모를 것 같았어 그래 인마 모를 것 같았어? 성공했지만 실패한 이번 작전인데 조금은 달라진 나의 마음가짐을 수감자들에게 설파하려고도 했지만 이내 그만두기로 했다 지금의 실패에 올가메지 말라고 싱클레이에게 말했던게 기억났으니까 그저 다음 작전에서 만회해야지 그렇게 마음먹을 뿐이없다 저 붉은 시 아니 베르길리우스님 눈치 살피죠 또 들이 맞다보니까 눈치 살펴야 돼 이제 동키쿤 성장했구나 왜 본인은 주의받은대로 행동했다고 생각하네요 와 여기까지 와서 눈치 보고 있었던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 하하하하 아 귀엽네 아이 동키 이런 캐릭터였나요? 나 이정도일지는 몰랐는데 말이지 어? 동키 뭐야 개그 어필 뭐야 이 녀석 이 녀석 동키 갑자기 호감되고 있어 하하 개라단지 진짜 친데레의 정 흐흐 친데레의 극 시끌벅적한 버스는 동키호텔의 환호선과 함께 더욱 힘차게 달렸고 전하지 못한 말이 그러나 어떻게든 정해졌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은 말이 우리들을 향해 퍼져나간다 아침은 그렇게 다가왔다 아 진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3장 노래 감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 노래는 음이 똑같네 음이 똑같네요 이 노래는 불길이 나를 태운 것처럼 내 손에 잿빛 먼지뿐 party 구두관리는 제가 꺼놓을게요 네 구두관리는 제가 꺼놓을게요 다가왔다 무슨 attempt encontrar 누군가 60atore 구두관리는 enti 두整 τη 넌 웃어야 돼! 웃어! 항상! 불맛는다, 이 새끼! 먹을 줄 안다! 뭐야, 파우스도 이미 먹었어? 동키호트는 야무지게 지금 먹었네요, 그죠? 불맛 중요하지. 맛잘하리네, 저 친구. 어, 맛잘하려. 히씨 봐야된다고? 와, 진짜 먹을 줄 모르나보다. 그죠? 아, 진짜 나한테 나한테 진짜 립껌 늦게 소개할 새끼들 다 엎드려 뻗쳐, 진짜. 개혈 받으니까. 숙고를 새도 없이 얘는 왜 이러고 있냐? 적당히 뿌려. 아, 히씨 개호감. 돌이켜 볼 기억 속에 미소 칠 수 있토래 멀리, 멀리 날아가고 싶어 가롬! 먹고 운전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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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자씨. 왜, 그레고리 형은 안 줘요? 다 사라진 않네. 왜, 그레고리 형은 왜 안 줘? 괜찮아. 로자가 뺏었어? 심하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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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고 싶어! 미쳤다. 와, 나 진짜 여운 길다. 와 그림 뭐야 또 고마워요 와 진짜 온몸에 힘이 팍 들어간다 게임 때문에 진짜 아 또 진짜 300광기만큼 진짜 300광기만큼 화나네 이거 또 버그가 났네 이거 어허 싱클맘들 멈춰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진짜 행복해야 된다 아 감도식님 3만원으로 고맙고요 아까 우리 미션 캐스트 40만원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딜펴볼까 와 7700 아니 형 그래 3천 이상 넘검 잘했어 어 화 안나 화 안나 싱클 진짜 고생 많았다 아 심심심님 1000비트 응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치어리더 진짜 얘 이제 주먹이 힘 빡지고 팬거야 아 믿어미로 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9800원 감사드리고요 껍질 미리깐 스키노님 3000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하아 너무 재밌다 진짜 아아 거울 9.1절 철도 열렸다 이게 약간 나이도가 있는거잖아 그치 이게 나이도가 좀 있는거죠 어 잠깐만 나 이거 봐야되는데 잠깐만 아 이거는 이건 시즌별로 돌아오는거야 라닐론이 41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호선이 등장합니다 활성화된 노선을 선택해서 자화소모 없이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아 운행 기간이 있구요 보유한 인격과 에고를 선택하여 편성합니다 다른 전투 콘텐츠와 달리 편성을 완료하여 입장하게 되면 이후에 진행된 레벨업이나 동기와 환상해석은 해당 편성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편성은 스테이지 진행 도중에 교체할 수 없습니다 편성된 인격과 에고의 레벨업 동기와 환상해석을 반영하거나 다른 인격 에고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다시 입장하여 첫 스테이지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어 열세개 전투 어? 아 직접 대응이네요 어? 환상체해라 싸우는 것처럼 되어있구나 에고 자원은 다음 스테이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클리어 시 해당 스테이지 클리어였던데 걸린 클리어 아 이게 그거였구나 58 막 이러고 얘기했던게 이거 이거구나 달스림님 3개월째 구독 고맙습니다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망상태가 표시됩니다 이벤트 아 배너를 주는구나 아 배너를 주는거구나 배너랑 아 이벤트 기간중 스테이지로 최초로 클리어하면 그 보상 분심물 아 분심물 보관사에 쌓입니다 음 분심물 개가 뭐 준다는 보상을 많이 준다는거죠 최종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경우 거울 굴절 철도 플레이 기록이 저장되며 그 기록들은 최대 20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인격의 체력과 정신력은 다음 스테이지 전투에 참여할 경우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 쉬고있으면? 아 애들이 올라간다 스테이지 진행중 이전에 클리어한 특정 스테이지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정 스테이지부터 다시 시작할 경우 해당 스테이지 입장 시점의 인격상태와 애고자원 보유량이 변경 장식이 좀 그건데 장식이 좀 궁금한걸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G싱클이랑 G파우 스토리 보러 갈까요? 이거는 제가 보도록 하죠 그냥 G파우부터 보죠 아이는 벌써 사흘째 앉은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었어 마치 모든 자극을 눈앞에 놓인 모니터에 다 뺏긴 듯 식욕도 수면력도 아이는 그 무엇도 느끼지 못하는 듯해 바로 이거야 계속 나오지 않아 가끔씩 흘러나오는 소리 끼치는 웃음 속상인 듯한 혼잣말 그리고 타자소리와 마우스를 딸깍이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공간 아 미쳐있구나 얘도 거악기야? 조각이 하나 아이의 앞쪽에는 어디에선가 손에 얻은 저장잔치가 하나 꽂혀있었어 작게 빛나고 있는 글자를 읽어보니 에밀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었지 싱클레어에게 받았다는 열쇠 아마 저걸 말하는 것일 거야 응? 아 그 아이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생각이 돌아가 머리를 질려고 하네요 이 친구 마침내 생각을 끝내고 의자에 일어선 아이는 커다란 못을 씌워들었어 다른 손으로 피와 기름으로 얼룩진 지도를 펼치면서 그 회사 연구실에 들여다봤던 유리자 아 어? 엔사 연구실인가 봐요 그죠? 쉣 이로 붉은 별의 뚜껑을 열어뱉은 모습은 이미 무언가에 씌인 것만 같았지 평박한 웃음 강박적인 손질 아이는 자지러지게 웃어대며 칼품 와 자 와 이런 느낌이구나 자 이건 나중에 보는 게 맞았다 얘들아 이건 나중에 보는 게 맞았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쥐어들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넘겼거든요 이건 스킵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클레어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가 공간을 감쌌어 감싸는 듯한 어쩌면 휩싸는 듯한 그 목소리 하지만 어 천진반 날카로운 세 조각 둘이 마찰하다가 기어이 튕고 나오며 터지는 기분 나쁜 음색마냥 알곁에 서있던 자의 웃음소리가 공간의 감각을 완전히 뒤받고 나왔지 자세하게 내려다보면 그 공간은 날카롭고 뜨거운 불길이 온 사방을 헤어쌓고 있었고 불꽃보다도 날카롭게 일그러진 입꼬리에 날 한자의 목소리는 아 일그러진 입꼬리를 한자의 목소리는 가히 광기에 휩싸였다고 말할 수 있었겠지 그때 아이가 입을 열었어 입술은 팔을 떨리고 있었고 호흡은 자자 헐떡이고 있었지 이건 공포에 짓눌린 반응일까 그래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 아이에게는 분명 기회라는 기회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어 스스로 운명이라는 이름의 알껍질을 깨어내고 살아갈 방향에 대한 선택을 제 손에 쥐어줄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바깥에서 알을 깨워주는 존재의 편리함을 거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설령 그것이 자신의 어미새가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나아가야 반응을 쥐고 흔들어버릴지라도 따스함이라고 착각해버릴 만큼 불운한 그 불꽃에 안락한 화투풀 앞에 놓인 양 모든 힘을 풀어버리는 거야 아이의 목소리는 울음을 머금고 떨리고 있었어 확신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확실한 것이라 애써 연기하는 이제 막 둥지에서 밀려떨어진 껍질조차 온전히 깨어지지 않은 아기새 아이에게는 그런 수식이 무엇보다 어울리겠지 은색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는 하늘의 향에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어 그곳에는 파직거리며 알 수 없는 기계음을 일퍼대는 무언가가 꽂혀있었지 아이의 눈은 더욱 조그마해져 반대로 떨림은 더욱 커져만 가지 눈앞에서 목도한 것은 누가 보아 더 원하지 않았던 결과였어 아이도 그것을 알지만 그는 그저 알지 못하기로 했어 스스로도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정체모를 어미새가 물어다 준 먹이가 그저 편리하기에 입을 열고 삼키는 것만을 반복할 뿐인 아기새 이미 끓는 기름 속에 뛰어버린 아이는 이제 녹아버린 두 팔로 날개짓을 하는 선택밖에 남지 않았던 거야 아마 불꽃이 사그러질 때는 재로 변해 있을 테지만 아이는 웃었어 아이의 곁에 서 있는 자는 그 모습을 보고 진심어린 축하를 건네고 있었지 수많은 세계 속의 가능성이란 것이 진정했다면 그 어딘가의 세계가 부러워할 아이를 스스로 완성시켰다는 성과를 자축할 속내가 더욱 커다랐지만 아마 어느 다른 세계 속에서는 이미 변하고 타들어가 있는 아이를 들여다보고 흠뻑 매료된 자가 있었을지도 몰라 와 이거 진짜 미리 봤으면은 이해 못했겠다 나는 어 미리 봤으면 이해 전혀 못했겠는데 그냥 또라이다 그리고 그 세계 또한 불과 기름 그리고 전기가 몰아치고 세계 속의 아이는 지금과도 닮고도 다른 시험에 들게 되겠지 하염없이 두 팔에 쇠붙이를 휘두르다 어느 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조차 걷지 못해 불꽃 속에 사그라드는 아이의 흐느낀만이 화마 속에서 울려퍼질 뿐이네 스스로 껍질을 안에서부터 껴낼지 껍질을 하나하나 까져주는 편리한 일 편리한 쥐어짐에 몸을 맡기게 될지 그건 그 세계만이 일 아 그 세계만이 일일 뿐이겠지 하지만 이 세계가 먼저 할지 그 세계가 먼저일지 어느 누가 할 수 있을까 미쳤다 미쳤다 아 그래서 흐트러 흐트먹이고 시작하는 게 그 이유구나 일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맛있게 맵다 맛있게 맵다 어우 매워 어우 매워 아 1400개? 그치만 내일도 그거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쓰면 안돼 내일 잔뜩 있다고 정화 어허 정화 아 이래서 NTR NTR 하는 거고 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아 이래서 NTR NTR 했던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3.5도 일단 본 건데 자 일단 마무리를 하죠 어둠 속에선 미러들이 속 쓰지 항상 피를 기울이고 있어야 어 어 아 다섯 개 이따 먹어야지 이따 먹어야지 이따 먹어야지 이따 먹어야지 거던 가야겠다 이따가 어 상 현장까지 달려봤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게임 종료를 좀 하고 자 내일 할 것들 미리 좀 말씀드리고 그냥 좀 진행을 할게요 자 내일 내일 이제 지금 품은 덕분에 품은과 림컴 덕분에 유입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평소에 제가 백명 보던 방송인데 갑자기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갖고 지금 좀 일단 놀랍기도 하고 한데 어 저희 방송 밈이나 이런 것들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일 어 앵보 방송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게끔 내일 유입 설명회 한번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내일이 이상 이상이랑 어 요술주 이스마의 아 이스미 이스마의 받으러 갑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내일 어 유입 설명회 한번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저희 어 내일 가차쇼까지 진행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빨리 먹는 감이 있어 내가 3.5까지 더 빨리 먹으면은 이거 조금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상황 보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형 어서와 음 형 어서오고 아무튼 내일 내일 저희 그거 할 겁니다 내일 어 유입 설명회 진행할 테니까 많이들 와 주시고요 제가 사실 이제 림컴이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뭐 다른 컨텐츠들도 중간중간 좀 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좀 재밌게 볼 수 있게끔 어 여러분들 좀 이제 보는데 문제 없게끔 제가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네 내일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림컴 3장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네 너무 재밌었고 음 더 이제 더 앞으로 더 즐길 게 또 많아요 근데 3.5도 해야 되고 우리 4장도 가야 되고 우리 애 그것도 봐야 돼 이거 일단 이거 일단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고 보시다 음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3장 보드랑 고생하셨고 이제 밀린 그 영도 같은 거 한번 쭉 보면서 마무리 짓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